그것은 사랑은 아니었다 사랑은 아니지만 외로움을 함께 어루만지며 나누어 가질 수는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하룻밤 같이 보냈던 사실이 이렇게 주간지 기사로 둔갑해 온통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줄이야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정형이라는 작가의 광상곡이란 제목의 추리소설인데요 1970년대에 MBC의 수사반장이 있었다면 최불암 선생님의 수사반장이 있었다면 거기에는 조금 못 미치지만 KBS ETV에도 추리극장이라는 인기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바로 그 작품을 직접 쓰던 분이 쓴 추리소설인데요 소설 속 배경도 드라마 작가, 여배우 이런 것들이 등장을 합니다 문체가 너무 좀 옛스러워서 제가 고쳐 읽느라고 읽겠지만 또 어쩔 수 없이 그대로 읽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그런 것만 좀 참으시면요 정말 재미있고 길이도 좀 되는 그런 작품일 것 같아요 네 그럼 일단 읽기 시작하겠습니다 정형 추리소설 광상곡 소설가 유우종에겐 남모를 고민이 있었다 그건 이제 겨우 나이 서른일곱인데 성적 불능 상태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그 증상이 처음 나타난 건 지난 5월 어느 날이었다 그날은 아내 노은미가 특집 드라마의 주연을 맡아 로케이션을 떠났다가 열흘 만에 집으로 돌아온 날이기도 했다 노은미는 새벽 2시가 넘은 시각에 술 냄새를 풍기며 택시에 실려왔다 아 미안해요 선생님 촬영 끝나고 안전식 했는데 아 혼자만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요 차는 어떻게 했어? 아 술이 취해서 운전을 할 수가 있어야죠 호텔 주차장에 그냥 두고 왔어요 호텔에서 마셨다는 얘기군 호텔이 뭐가 어땠어요? 언제 한번 같이 가요 선생님 아주 분위기 있는 클럽이던데요 그녀가 유우종에게 여보라는 호칭을 쓰지 않고 선생님이라고 부를 때는 애교로 적당히 좀 봐달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뜻한다 유우종이 미간을 찡그리며 말했다 피곤할 텐데 쉬도록 해요 그가 먼저 방으로 들어갔다 양치질을 하고 샤워를 한 다음 노은미가 뒤따라 들어왔다 그녀가 침대에 유우종 옆으로 파고 들어오며 말했다 열흘 동안 뭐 하셨어요? 글 썼지 뭐해 그가 돌아 누웠다 그녀가 그의 등 뒤로 밀착해오며 말했다 아이 선생님 그동안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아세요? 그녀의 몸이 급속도로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어떻게 된 일인지 그의 몸은 반비례해 이상하리만큼 딱딱하게 굳어가는 것이었다 그가 자세를 바꾸어 눈을 천장으로 향하고 바로 눕자 그녀가 그의 가슴으로 얼굴을 묻으며 대담하게 손을 아래로 더듬어 내려왔다 이내 그녀의 손에 그의 그것이 잡혔다 그러나 마치 목을 움츠린 자라목처럼 도대체가 볼품이 없었다 그렇게 위축되어 있었다 보통 때 같으면 벌써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살아날 때가 됐는데도 전혀 동요가 없었다 어머 여보 그녀가 이상한 일이라는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이럴리가 그도 믿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녀가 그의 위로 올라왔다 그의 귓전에 와닿는 그녀의 입에서 뜨거운 입김이 쏟아졌다 하복부 쪽에 접촉이 이루어질 수 있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서로 맞닿았을 뿐이지 깊은 삽입이 이루어지진 않는 것이었다 그녀의 몸에서 끈끈한 땀이 배어 나왔다 그가 그녀를 밀어내며 일어났다 담배에 불을 붙이며 그가 말했다 미안해 나도 어떻게 된 일인지 모르겠어 바로 이렇게 찾아온 불행이었다 그리고 이건 결코 일시적인 증세가 아니었다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가 지어온 첩약을 다려먹어도 약사가 지어준 약을 복용해도 효험이 없었다 흑염소도 토룡탕도 소용이 없었다 이런 상태에서 그가 마지막으로 생각해낸 것이 신경정신과를 한번 찾아가 보자는 것이었다 누구에게 내놓고 상의를 한 다음 그 방면에 권위가 있는 의사를 소개해 달라는 부탁을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서 그냥 눈에 띄는 신경정신과라는 병원 간판을 보고 찾아 들어가는 수밖에 없었다 현관 입구에 접수기에서 접수를 한 다음 대기실에서 30분쯤 기다렸을 때 간호원이 나타났다 유중씨 네 따라오세요 그가 안내된 방은 진료실이라기보다는 마치 아늑한 응접실 같은 느낌을 주었다 고급 융단이 깔려있고 벽엔 인체 해부도 대신 동양화가 한 폭 걸려있었다 서고엔 의학관계의 서적이라 생각되는 두툼한 원서가 가득 들어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명패가 유우종의 눈에 들어왔다 의학박사 김진희 설마 여자일 거라고는 상상하지 않았던 유우종은 일순 당황했다 의사라지만 여자를 상대로 얘기할 성질의 것이 아니란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었다 도수가 높아 보이는 안경을 쓰고 그 안경 너머에서 이지적으로 생긴 두 눈을 깜빡이며 조용히 자신을 지켜보고 있는 여의사에게 말했다 제가 잘못 찾아온 것 같군요 의사 선생님이 여자분일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했습니다 여의사 시기 때문에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남자 의사한테 여자가 임신 중절 수술 받기를 꺼려하는 뭐 네 그런 종류의 저항감 같은 겁니다 그녀가 입을 열었다 섹스에 관한 문제군요 정확한 지적을 해낸 그녀를 그가 멍한 표정으로 바라보았다 아무렇지도 않은 듯 섹스라는 말을 입에 올림으로써 간단히 기선을 제압하고 있었던 것이다 다른 남자 의사 선생님 찾아가시든지 여기에 계시든지 그건 자유예요 하지만 이미 돈을 지불하고 진찰권을 끊으셨는 줄로 아는데요 기왕 진찰권 끊으신 바야 저도 의사니까 얘기를 나눠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어요? 유우종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여 동의를 표한 다음 그제야 응접 세트의 소파에 앉았다 정신분석의 김진희가 간호원에게 말했다 미스 임은 밖에 나가 있어요? 네? 미스 임이라고 불려진 간호원이 밖으로 나가자 그녀의 질문이 시작됐다 환자와의 상담 내용은 어떤 일이 있어도 공개하지 않아요 마음 푹 놓으시고 제 질문에 솔직히 대답해 주세요 우선 성함부터 말씀해 주시죠 유우종이라고 합니다 직업은요? 소설가입니다 아 소설가 유우종 선생님이세요 저도 선생님 작품 많이 읽었어요 처음에는 동명이인인가 했었죠 아 이름을 기억해 주시니 영광입니다 사모님이 탤런트 노은미 씨죠? 네 아 지난달 여성 잡지에서 두 분이 함께 찍은 사진 실린 걸 봤어요 어디서 뵌 듯한 인상이다 했는데 이제야 의문이 풀리네요 여성 잡지사에서 여성 잡지사에서 부부 탐방이라는 이름 아래 시리즈로 기획해 이른바 명사 부부들을 찾아 사진을 찍고 인터뷰를 하는 형식으로 꾸며가는 남의 소설가 유우종과 탤런트 노은미 부부가 초대에 됐었던 걸 말하는 거다 그때 노은미는 아주 행복에 겨운 듯한 웃음을 머금었고 유우종도 잔잔한 미소를 지어 보였었다 그러나 그건 두 사람이 다 지어낸 웃음을 웃어 보였던 것 뿐이었다 정신분석의 김진이가 다시 물었다 아 그럼 본론으로 들어가겠어요 정확히 선생님께서는 어떤 문제를 안고 계시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자리에서 우리가 나눈 얘기는 철저하게 비밀이 보장됩니다 수치심이 쓸며시 고개를 드는 걸 애써 누르고 그가 그의 고민을 솔직히 털어놓았다 침착한 표정으로 경청을 한 그녀가 말했다 아 임포턴스 증세네요 언제부터 이런 증세가 나타나셨죠 두 달쯤 됐습니다 평소 부부 사이는 원만하셨나요? 네, 특별히 문제가 될 건 없다고 봅니다 선생님께서는 부인의 직업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글쎄요 음 어느 여배우가 이런 걸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아 이건 제 환자가 아니라 사석에서 나온 얘기예요 연기이기는 하지만 서로 뭐 껴안고 키스하고 그보다 더 농도 짙은 배드신 같은 거 하다 보면은 어떤 느낌이 남게 마련이라고요 그래서 연기 중에 상대하고 자기 남편을 비교해 보게 되는 적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연기라는 직업의 특성 때문에 부인께서 본의 아니게 다른 사람과 접촉을 해야 하는 일이 있을 텐데 뭐 그런 점에서 혐오감을 느끼거나 하셨던 일은 없었는지요? 연기는 어디까지나 연기일 뿐입니다 그리고 아내가 연기와 실생활을 구분하지 못하리라고까지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음 선생님 자신이 스스로 결벽증이 있다고 생각해 보진 않으셨고요 없습니다 어 여배우들 중에서는 상당수가요 공통적으로 일종의 허영심 또 화려함에 대한 편집광적인 집착을 보이는 수가 있어요 부인께서는 어떤 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뭐 사취를 좋아하고 허영심이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그게 뭐 병적일 만큼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보는데요 부인을 사랑하시나요? 아 글쎄요 남편으로서의 의무를 다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아 불면증은 없으세요? 수면제를 수면제를 먹어야 겨우 잠에 떨어질 만큼 심한 불면증이 있긴 합니다 벌써 1년 전쯤부터 그랬죠 소변을 소변을 자주 보시는 편이죠? 네 막상 화장실에 가면은 시원하게 나오는 것도 아닌데 자주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가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답답하다고 느끼진 않으세요? 그런 증세도 좀 있습니다 소화 상태는요? 좋지는 않은 편입니다 선생님은 선생님은 심리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고 계시고 스트레스로 인한 노이로제 증상도 있으세요 우선 이런 걸 치료해 가면서 인포증세를 정확한 원인을 찾아내서 제거하면 될 거예요 모쪼록 희망 버리지 마시고요 꾸준히 노력하시다 보면 정상을 회복하실 때가 있을 테니까 실망하지 마세요 그러나 그녀의 처방전도 별 효과가 없었다 그녀의 지시에 따라 약을 먹고 주사를 맞으며 치료라는 걸 계속했는데도 결과는 마찬가지였던 것이다 연재 중이던 소설이 끝나는 걸 기기로 펜을 놓은 이래 다시 새 작품을 구상할 엄두도 못 내는 침체의 늪에 유종은 빠지고 말았다 뉴욕의 케네디 공항을 이륙한 007편 보인기는 이륙한 지 6시간 만에 앵커리지에 도착했다 기상조건이 매우 좋았고 순항을 하고 있다는 얘기가 된다 앵커리지에서 급유를 받은 보인기가 다시 밤에 상공으로 제비처럼 사뿐히 날아올랐을 때 서울까지 다이렉트로 7시간 후면 도착하게 될 예정이라는 안내방송이 흘러나왔다 탑승객 탑승객의 대부분이 피곤한 듯 눈을 감고 잠을 청하고 있는 기내 풍경에서 소설가 유우종이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자 거기 밤하늘엔 영롱한 별들이 마치 술을 놓은 듯 펼쳐져 있었다 스튜어디스에게 커피 한 잔을 부탁한 다음 담배에 불을 붙였다 캐나다의 몬트리올에서 열렸던 올 국제 팬클럽 대회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가 뉴욕으로 왔던 그는 그 뉴욕에서 귀국을 미루고 있었다 숙소인 코모도 호텔에서 대개 오전 11시경에 눈을 떠 아침 겸 점심을 먹는 것으로부터 하루가 시작되었다 낙엽이 물들기 시작하는 센트럴 파크를 산책한다든가 브로드웨이에서 연극 공연을 관람하며 오후부터 저녁시간을 보낸다 그리고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버번이었다 알콜은 가슴을 짓눌러 내리는 상념으로부터 그를 어느 만큼 구원해주는 유일한 것이었다 한 번은 소위 라이브쇼라는 걸 구경한 적이 있었다 그건 소극장이라고 할 규모의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은 젊은 남녀의 성행위는 전의 단계로부터 절정과 후희에 이르기까지 그 무대 위에서 예술이라는 이름 아래 생생하게 진행됐고 동시에 그것이 비디오 테이프에 담겨져 다시 한 번 화면을 통해 슬로우모션으로 재현되고 있었다 공연이 끝나고 불이 들어왔을 때 그곳에 그곳에 모인 청중들을 돌아보며 그는 잠깐 어리둥절해졌다 예술이라는 것은 허울 좋은 미명일 뿐이고 성도착자나 히피 불량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돈을 모으기 위해 섹스를 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러나 그곳에 모인 사람 중에 히피로 보이거나 불량 청소년 같은 사람들은 없었다 의젓하게 정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변호사나 의사 사장님쯤은 됨직해 보이는 관객이 의외로 많았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은 진지하고 심각했다 결국 그는 그곳에 모인 관객들 대부분이 자기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을 했다 포르노를 감상하는 저질 취미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자기가 상실한 섹스를 무대를 통해 바라보며 생각하는 시간을 갖길 원하는 관객들에게 제공되는 그런 공연이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섹스를 상실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얘기가 된다 그것이 정상적이었을 때 그것은 때로 주체할 수 없는 무엇이었던 경우도 있었다 아무튼 그것이 소중하게 취급되던 무엇은 아니었다 사제나 수도승들이 그것을 배제시킨 위에다 가치를 추구하고 있다는 사실도 떠올려봤다 그러나 그것이 떠난 위에다 자기가 설계할 보람과 의미를 쉽게 발견해낼 수가 없다는 데 문제가 있었다 그는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한 채 뉴욕의 낮과 밤을 알콜에 젖어 방황하는 생활을 계속하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는 신문과 방송을 통해 보도된 한 뉴스에 세찬 공격을 받았고 정신이 번쩍 들었다 일주일 동안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걸 이유로 아내가 이혼소송을 주 법원에 제기한 사건이 그것이었다 사업상 바빴던 것뿐이라고 이혼소송이 부당하다는 주장을 남편 측에서 했다 사업이 바빴다고 하지만 일주일 동안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것은 남편으로서의 중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사랑이 없다는 단적인 증거가 된다고 보고 법원에선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리고 있었다 세상에 일주일 동안 키스를 해주지 않았다는 게 이혼 사유가 된다니 말이나 되느냐고 흥분하는 사람도 있었다 조금씩 양보하고 대화를 통해 노력하면 타국을 막을 수도 있을 텐데 결혼이 무슨 속곱장난 같은 거냐고 따지듯 떠드는 사람들도 있었다 아무튼 이 사건은 그에게 결코 남의 일 같지가 않았다 그리고 이때 그는 비로소 한국에 있는 아내 노은미의 얼굴이 떠올랐다 자신이 섹스를 상실했다는 문제는 결코 자신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부 공동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봐야 한다 그런데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하기는 커녕 외면을 하고 아예 도피해 있는 것이다 이것처럼 비겁한 일도 없으리라는 자각이 들었다 어차피 간단히 해결될 고민이 아니라면 차제에 이혼을 하는 것이 인간적인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내가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이혼을 강행해야겠다고 결심했다 더 이상 부부라는 명목 아래 그녀를 구속시킬 수 없다는 게 그녀에 대한 자신의 마지막 애정이라고 생각하면서 이렇게 해서 뉴욕에 머문 지 두 달 만에 그는 귀국을 결심하게 됐던 것이다 창 밖엔 여전히 별들이 우련한 광채를 뿌리며 타오르고 있었다 그가 시선을 거두려 할 때 그 별들 중 어느 곳에서 유리된 별똥 하나가 긴 꼬리를 그으며 이름 모를 공간으로 사라져 가고 있었다 스튜어디스에게 이번엔 스카치를 부탁해 얻어 마신 다음 그도 눈을 감았다 그로부터 김포공항에 곧 도착한다는 안내방송이 있을 때까지 그는 잠에 빠져 있었다 안개가 끼어 있었지만 비행기가 착륙하는 데에는 지장이 없었다 육중한 보잉기가 가뿐하게 내려앉았고 활주로를 따라 서행하다 멈추는 것으로써 케네디 공항으로부터 김포에 이르는 긴 여정이 끝났다 세관 체크를 통과하고 대합실로 나왔을 때 시계는 오전 8시 30분을 가리키고 있었다 집으로 전화를 걸까 하다가 동전이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냥 택시 정류장으로 나와 기다리고 있던 택시에 올랐다 서서히 안개가 거치며 활기에 찬 서울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었다 남의 나라 낯선 거리를 헤매다 돌아온 탓이리라 차창 밖으로 흐르는 풍경들에서 정겨움이 소산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나 그건 잠시뿐이었고 택시가 집 근처에 이르자 그의 가슴은 어느샌가 멧돌이라도 올려놓은 듯 답답해져 있었다 반가운 표정으로 아내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그에겐 없었다 그가 집에 도착했을 때 대문을 열어준 사람은 아내의 노은미가 아니라 그로써도 처음 보는 30대 초반의 웬 젊은 여인이었다 제가 이 집 주인입니다만 부인은 누구시죠? 어머 유후종 선생님이세요 외국 여행 중이시라는 선생님 지금 귀국하는 길입니다 저는 새로운 이 집 가정부예요 아 그렇습니까 대문에서 현관문을 통해 거실로 들어온 다음 그들은 다시 얘기를 계속했다 권명이라고 해요 처음 뵙겠어요 앞으로 잘 부탁드립니다 선생님 아 예 전에 있던 사람은 어떻게 됐죠? 사정이 생겨서 그만뒀나봐요 말하자면 제가 그 후임으로 오게 된거죠 자신이 뉴욕에 있는 동안 가정부가 교체되는 작은 변화가 있었던 셈이다 가정부가 바뀌었다는 이 작은 변화가 사실은 아주 중대한 변화였음을 유우종은 물론 알 길이 없었다 집사람은 아침 일찍 방송국에 나갔습니까? 네 일단 여기서 대화가 끝났다 그로부터 그는 짐을 풀고 샤워를 한 다음 서너 시간쯤 눈을 붙였다 눈을 뜨자마자 침대 머리맡에 놓아두었던 담배값에서 담배를 한 가지 꺼내 불을 붙였다 아내가 집에 있었다면 어떤 표정으로 맞아 주었을까 처음엔 반가워했겠지 그러나 이내에 전과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다는 사실이 확인될 테고 그로부터 두 사람은 한숨을 애써 참으며 속으로 괴로워하는 늪에 빠지고 말 것이 눈에 보이듯 선연하게 떠오르는 것이었다 그렇게 되기 전에 헤어져야 돼 담배를 끄며 다시 한번 다짐을 했다 그가 방에서 거실로 나왔을 때 권여인이 수화기를 들고 있었다 그녀가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 친정 어머님께 전화를 좀 걸었었어요 아 네 부군께서는 무슨 일을 하고 계신지요? 아 지금 리비아에 나가 있어요 그이가 돌아올 때까지만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남의 집 남의 집 가정부 일이나 하고 있기엔 인물이 너무 아깝다고 할 만큼 예쁜 여성이었다 피부도 고생한 사람답지 않게 곱다는 생각이 들었다 인물값 하지 않고 남편이 해외 취업 중일 때 가정부라도 해서 한 푼이라도 벌겠다는 자세에 호감이 같다 직업소개소를 통해서 아내가 구해온 사람일까? 괜찮은 가정부를 구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생님이 주무시는 동안 국을 끓여놨는데 입맛에 맞으실지 모르겠네요 아이고 저런 수고하셨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속이 쓰렸다 속이 쓰린 중에 오랜만에 구수한 한국식 국을 대해서 그런 걸까 맛있게 먹을 수가 있었다 아 잘 먹었습니다 식사를 한 다음 그는 2층에 자기서재로 올라갔다 소포용 봉투가 수북히 쌓여 있었다 봉투를 뜯자 신간서적과 잡지들이 나왔다 동료나 안면이 있는 출판사와 잡지사들에서 보내온 것들이었다 그것들을 분류해서 서고에 꽂고 났을 무렵 노크 소리와 더불어 권녀인이 들어왔다 쟁반에는 커피잔이 올려져 있었다 아하 감사합니다 눈치가 빠르고 상대로 하여금 호감을 느끼게 하는 구석이 있는 여자라고 생각하며 커피잔을 들었다 선생님이 선생님이 안 계시는 동안 청소하러 여기 서재 들어왔다가 선생님 쓰신 소설책 읽기도 했어요 아 그러셨어요 저는 전에 읽었던 작품이 있었고요 여기 와서 처음 본 것도 많더라고요 쭉 읽으면서 저도 모르게 선생님을 존경하게 되더라고요 아이고 가정부가 주제넘죠 아 천만의 말씀입니다 대학은 못 다녔지만 고등학교까지는 졸업을 했거든요 한때는 문학소녀였고요 네 앞으로도 이 서재에서 읽고 싶은 책이 있으면 뭐든 갖다 읽으세요 감사합니다 그런데 저 권녀인이 뭔가 할 말이 더 있다는 표정을 지었다 하실 말씀 있으면 그냥 하세요 아 아니에요 그만둘게요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듣고 싶은데요 속으로 망설이고 있는 표정이 역력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권했다 저한테 하려던 말씀인데 그만두시면 되겠습니까 하세요 그러자 그녀가 결심한 듯 열었다 제가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았다면 이런 얘기는 안 드렸을 거예요 일단 전제를 한 다음 다시 말을 이어갔다 아 저 사모님께서 집사람에 관한 얘기로군요 네 네 실은 사모님께서 아침 일찍 방송국 가신 게 아니라요 어제 저녁에 외박을 하셨어요 유우종은 커피잔을 조용히 내려놓았다 아 그래요 밤 밤 11시쯤에 어떤 남자분으로 붙어온 전화를 받고 나가셨다가 안 돌아오신 거예요 아 근데 전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어요 그래서 유우종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제가 관여할 일은 아니겠지만 평소 존경하던 선생님하고 관련된 일이고 보니까 아 이 사실을 모른 척하고 있자니 마치 양심을 속이는 것 같기도 하고 선생님 주무시는 동안에 이게 말씀을 드려야 하는지 비밀을 지켜야 하는 건지 나름대로 고민을 하다가요 아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부인께서는 계속 모른 척 하고 계십시오 제가 알아본 다음에 처리하겠습니다 마치 자신이 죄를 지기라도 한 것처럼 그런 말을 한 다음 얼굴을 들지 못하는 권여인에게 유우종이 다시 말했다 그럼 나가서 일 보세요 권여인이 쥐구멍이라도 찾아 들어가듯 밖으로 사라졌다 유우종은 문득 배우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을 스타라고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상기했다 쉽게 손 닿을 수 없는 거리에서 화려한 생활을 펼치고 있는 저들에 대한 세인의 동경으로부터 비롯된 호칭 일이라 아 그녀의 노은미에게 불과했었다 그 무렵에 그는 소설가가 아니라 텔레비전의 대본을 쓰는 드라마 작가였다 그가 그가 지나가는 말처럼 그녀에게 던졌다 잠재력이 있습니다 개발하면 대형 연기자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브라운과를 통해 연기를 해볼 의향이 있으면 연락하세요 술을 마신 탓이었으리라 평소 잘 못하는 술을 권하할 정도로 마셨고 그래서 약간은 들떠있는 분위기에 동요되어 무책임한 말도 별 저항감 없이 던질 수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저 지나치는 얘기로 했던 말일 뿐이었다 그러나 그녀는 그 말을 지나치지 않았다 약간 과장을 한다면 목을 매다시피 달려들었던 것이다 솔직한 사과를 한 다음 작가는 글을 쓰는 것에서 그칠 뿐이지 캐스팅에 관여할 수도 없고 그럴 힘도 없다는 얘기를 알아듣도록 해 주어도 막무가내였다 아직 미혼인 그가 혼자 생활하고 있는 아파트로 찾아와 기회를 열어주지 않으면 돌아가지 않겠다고 버틸 때쯤 되자 무책임하게 던진 말이지만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다 그리고 이런 정도의 열의 라면 한 번쯤 모험을 해봐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었다 그해 봄 프로그램이 개편되면서 교체되는 일일연속극의 지필을 위촉받아 준비하고 있던 중이었고 캐스팅 단계에서 담당 연출자에게 노음 및 출연권에 대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다 전속 탤런트가 아닌 외부 연기자를 방송국에서 캐스팅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다 그렇지만 작가가 연기력을 인정하고 직접 추천하는데 일방적으로 무시할 수도 없는 형편이었다 이 문제로 제작진이 숙의일을 거듭한 끝에 브라운관에서 매일 대하는 연기자의 식상에 있는 시청자들에게 새 얼굴을 선보이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기에 이르렀다 이렇게 해서 노은민은 텔레비전 연기자로서 방송 매체를 통해 안방에 선보이는 행운을 얻게 된 것이다 확실히 그녀의 열의와 집념은 대단한 것이었다 자기가 맡은 배역을 충실히 소화해내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고 타고난 잠재력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었다 하루가 다르게 연기 폭을 확대해 나가는 걸 확인하자 배역의 비중을 키워줄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 1년 동안 계속된 그 연속극이 끝나갈 무렵 그녀의 인기는 정상의 고지에 올라있었다 결과적으로 좋은 연기자 하나를 발굴하는 데 성공한 셈이었다 그로부터 그녀는 그 방송극의 소위 간판 탤런트로 부상됐고 이따금 영화에도 출연하며 거액의 전속금을 받는 인기 CF로 군림하는 등 아무튼 연예인 고액 납세자 명단의 랭킹에서 선두주자로 떠오를 만큼 그야말로 혜성처럼 나타난 스타라는 찬사가 명불허전이 아닌 상태에 이르렀다 유우종이 지필했던 1일 연속극이 이렇게 노음이에겐 화려한 영광을 안겨주었지만 그 연속극이 끝났을 때 그는 심신이 탈진하여 누군가가 손끝을 건드리기만 해도 쓰러질 정도가 됐다 매일 연속극을 1년 동안 계속 쓴다는 건 초정력적인 스태미너를 요구했고 그렇게 거기에 모든 걸 쏟아 넣은 당연한 허탈감인지도 모른다 그래서 그가 지쳐있던 무렵 그의 아파트를 방문했던 그녀가 그녀의 집으로 돌아가지 않고 하룻밤을 같이 보낸 일이 있었다 그것은 사랑은 아니었다 사랑은 아니지만 외로움을 함께 어루만지며 나누어 가질 수는 있으리라 믿었다 그래서 하룻밤 같이 보냈던 사실이 주간지 기사로 둔갑하여 온통 세인의 입에 오르내리게 될 줄이야 연예부 기자가 제 뒤를 미행하고 있었던 모양이에요 선생님 아파트까지 뒤따라온 줄도 모르고 돌아가질 않았으니까 이런 기사를 쓰게 된 거죠 그녀가 집어던지듯 내려놓는 주간지에 드라마 작가 모 씨와 탤런트 노은미 그렇고 그런 사이라는 스캔들 기사가 실려 있었다 시종일관 원색적이고 조잡한 문체로 갈겨 쓴 기사에 미간이 찌푸려졌지만 전혀 사실 무근의 얘기도 아니기에 할 말이 없었다 그는 입맛이 쓴 정도였고 그녀는 숫재 울상이었다 그러지 않아도 연예인들의 무절제한 사생활이 비난의 대상이 되어 스캔들에 연루된 연기자를 출연 정지시키고 있던 때였다 어떻게 하면 좋죠 선생님 공든 탑이 하루아침에 도로함이 다 불이라 남의 얘기하듯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당장 무슨 수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 한 가지 방법이 있긴 있어요 어떤 우리가 결혼 결혼하는 거예요 부부가 되면 우리 사이의 일이 스캔들로 취급당하진 않을 거예요 아 그건 좀 생각해 볼 문제야 그러나 그녀는 그에게 더 이상의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연기자협회나 방송국 측으로부터 어떤 제재가 가해지기 전에 기습적으로 기자들을 불러 인터뷰를 자청했고 두 사람은 약혼 중이었는데 곧 결혼식도 올릴 예정이었다고 공표를 해버렸다. 그게 무슨 대단한 뉴스거리라도 되는 듯 라디오에서도 보도했고 텔레비전에서는 스파트 자막으로 처리해 신속하게 대중들에게 알리고 있었다. 그는 어처구니 없으면서도 소심하고 우유부단한 성격의 일면 때문에 적극적인 그녀에게 말려들어 결혼까지 해버리게 됐던 것이다. 무심히 던진 무책임한 말이 무명의 단역배우를 일약 스타로 만드는 계기가 됐다면 그걸 희극적이라고 봐야 할까? 이번엔 무책임한 말이 아니라 행동의 잠깐 실수가 결혼이라는 중대사를 결정하기에 이르렀다. 생각하기 따라선 이것도 희극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러나 결코 웃지 못할 일임에는 틀림없다는 뒤늦은 자책이 드는 것이었다. 유우종은 생각했다. 아, 시작부터가 논센스였어. 그렇지만 그녀가 이런 식으로 자신을 배신하리라고는 미처 예상하지 못했었다. 이혼을 해주는 게 그녀에게 인간적이 아니겠냐는 생각으로 귀국을 했는데 이혼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자신을 배신하고 있었다는 발견은 그의 마음을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이고 있었다. 서고 옆으로 걸려있는 거울을 바라보니 자기가 어느 순간부터 주먹을 불끈 쥐고 있었다는 걸 깨달았다. 그 주먹에 힘을 가하며 어금니를 깨물었다. 그러면서 그는 차갑게 웃었다. 배신은 용서할 수 없지. 가정부인 권여인이 무고한 아내를 까닥없이 고자질했을 리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 진위를 자기가 직접 확인하는 게 선결 문제라는 판단이 들었다. 그래서 유우종은 여러 각도에서 분석, 검토하고 생각을 거듭한 끝에 우선 고성능의 도청 시스템을 구입하기에 이르렀다. 소형 도청 마이크 두 개에다 그 마이크에 포착된 소리를 증폭해 자동 녹음시키는 장치로 이루어진 기기였다. 도청 마이크 두 개 중에 하나를 전화기의 송화 부분을 분해한 다음 그 속에다 설치했고 다른 하나는 그녀가 직접 몰고 다니는 승용차 시트 옆에다 교묘하게 부착시키는데 성공을 했다. 권여인의 제보는 중상모략이 아니었다. 도청 장치에 의해 녹음된 것에 따르면 노은미는 지난 열흘 사이에 미스터 정이라고 호칭된 사내와 세 번 통화를 했고 그리고 그때마다 그녀의 차를 이용해 두 사람이 데이트를 한 걸로 나타났던 것이다. 노은미가 얼굴이 잘 알려진 연예인이 아니었다면 그들의 데이트는 호텔을 이용해 이루어졌을 거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이 차 안에 부착시킨 도청 마이크를 통해 포착되고 있었다. 낮이 뜨거워져 끝까지 들을 수 없는 행위가 차 안에서 이루어졌다는 걸 얘기하는 정도에서 끝을 내고 독자의 상상에 맡기겠다. 노은미가 상대 남자를 부르는 호칭이 일관들에게 미스터 정이라고만 했기 때문에 그 미스터 정의 이름은 끝내 알 수가 없었다. 신원을 안다고 해도 그 사람을 상대로 어떤 보복을 할 마음 같은 건 없었다. 문제가 되는 건 아내 노은미의 배신이었다. 그 배신에 부응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사건을 매듭짓겠다는 것이 유우종의 생각이었다. 하나의 작품을 쓰듯 그 문제에 몰두한 지 일주일 만에 그의 머리에 보복에 대한 구도가 잡혔다. 이건 범죄가 아니야. 약해지려는 자신에게 타일렀다. 자신이 뿌린 씨앗을 자신이 거두어가는 것 뿐이지 절대 범죄가 아니다. 결행일자를 일요일로 정했다. 일요일은 노은미가 주연으로 분하고 있는 주말극의 연습이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 있는 날이었다. 일요일날 연습을 하고 월요일날 녹화를 뜬다는 것쯤은 물어보지 않아도 훤히 알고 있는 사실이었다. 토요일 저녁 유우종이 아내 노은미에게 말했다. 당신 내일 드라마 리허설 끝난 다음에 다른 약속 없지? 왜요? 오랜만에 둘이 별장이나 다녀올까 해서 긴이 할 얘기도 있고. 긴이 할 얘기가 있다는 말이 노은미의 가슴을 쿵 때렸다. 그렇지만 피할 생각은 없었다. 드디어 올 것이 왔다는 걸 알았다. 이미 주사위는 던져졌고 피할 수 없는 게임이 시작된 거라면 패자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이었다. 노은미가 가볍게 응했다. 네, 좋아요. 그럼 선생님이 리허설 끝난 시간쯤에서 방송국으로 오시겠어요?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방송국에 가면 아는 사람 만나게 될 테고. 그러다 보면 지체할 확률이 높으니까. 내가 먼저 별장에 가 있을게. 볼일 끝나는 대로 오도록 해요. 네, 그럼 그럴게요. 일요일 아내 노은미가 리허설을 하기 위해 방송국으로 나간 후 유우종이 가정부 권여인에게 말했다. 전 오늘 별장에 좀 다녀올까 합니다. 바람 좀 쏠 겸요. 네. 그동안 제가 은밀히 알아봤는데 집사람한테 다른 남자가 있다는 건 오해였더군요. 방송일이라는 게 워낙 대중이 없어요. 밤 촬영하는 날도 많고. 그러다 보니 밤늦게 담당자한테 전화가 오는 수도 있죠. 부인께서 의심스럽다고 말씀하셨던 사람이요. 알고 보니까 저하고도 안면 있는 방송국 사람이었습니다. 어머, 그래요? 아이고, 그런 것도 모르고 저는... 있을 수 있는 오해죠. 마음에 두지 마십시오. 죄송해요. 글쎄, 신경 쓰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아, 별장에 가신다는 걸 보니까 사모님하고 두 분이 오랜만에 기분 전환이라도 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아닙니다. 그 사람은 오늘 다른 약속이 있다고 하더군요. 저 혼자 잠깐 다녀올 생각입니다. 아이고, 두 분이 같이 가시면 좋았을 텐데... 그 사람은 워낙 바쁜 사람이니까요. 이 정도 얘기를 한 다음 그는 간편한 옷차림으로 집을 나섰다. 별장이 있는 용인까지 택시를 대절하겠다는 것도 계획 중 하나였다. 택시 운전수가 혼자 별장에 갔다는 걸 나중에 증언해 주겠지. 결정적인 증언으로 채택되지 않겠지만 일단 간접적인 효과는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택시 운전수와 되도록 많은 얘기를 나누며 별장에 도착했고 요금도 후하게 주어서 돌려보냈다. 그로부터 그는 노은미가 별장에 도착하기 전까지 자신의 계획에 빈틈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체크했다.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그의 생각대로만 맞아 떨어진다면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들었다. 마지막으로 욕조에 물을 채우는 난공사를 끝내고 거실로 나와 술을 마시며 시간이 흐르기를 기다렸다. 노은미가 별장에 도착한 건 오후 3시경이었다. 그녀의 팔에는 들국화 다발이 하나름 안겨져 있었다. 그걸 내밀며 그녀가 말했다. 가을이 깊었어요 선생님. 선물이에요. 그랬던가. 틀림없이 짙게 물들었던 낙엽이 하나둘 떨어져 갈 계절이었다. 그러나 그는 이곳으로 오면서 그런 걸 본 기억이 나질 않았다. 그만큼 한 가지 사실에 몰두해 있었던 때문일이라. 그런 자신에 비해 그래도 노은미는 한결 여유가 있는 셈이었다. 그러나 그런 여유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이 그의 마음을 더욱 차갑게 만든다. 조소가 나오는 걸 애써 참고 대답했다. 고맙소. 받아들고 보니 그윽한 국화향이 전해져 왔다. 옛날부터 우리 선인들은 이 국화를 절개나 고고함의 상징으로 보고 좋아했지. 다른 꽃들이 다 진 늦가을에 서리를 맞으면서도 홀로 굳건히 펴 있기 때문에 이런 시조도 생겼어. 3월 춘풍 다 지나고 낙목 한천에 너 홀로 피었으니 그래서 오상 고절은 너뿐이로다. 뭐 이런. 저는 국화보다는 장미가 더 좋아요. 그래. 너는 장미같은 여자다 하고 유우종은 생각했다. 그리고 그 장미가시에 찔린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기나 한 건지 생각했다. 유우종이 빈컵을 들고 일어서며 말했다. 당신도 한 잔 하겠어? 아 술이 주방 진열장이 있죠? 제가 가져올게요. 아니야. 내가 이번에 미국에 있을 때 칵테일 만드는 법을 배웠어. 당신은 마실 건가 아닌가만 얘기해요. 술은 내가 만들어서 줄 테니까. 어, 좋아요. 순하게 만들어서 한 잔 주세요. 그렇게 말할 거라고 예상했었다. 주방으로 들어온 그는 칵테일을 만들었다. 그리고 그녀가 마실 잔에 준비했던 수면제를 탔다. 거실로 나오며 유우종이 말했다. 이거 칵테일 솜씨가 당신 마음에 들지 모르겠군. 어디 볼까요? 그녀의 혀끝이 술잔에 가서 닿았다. 그리고 음미하듯 입맛을 다셨다. 음, 제법인데요. 그녀에게 의심하는 기색은 전혀 없었다. 그도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어, 차분히 하실 말씀이 있다고 하셨잖아요. 그보다 당신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을 것 같아서 이런 자리를 만든 거야? 제가요? 그래. 당신 나한테 뭐 할 말 없소.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아, 잠깐 화장실 다녀와서 그럼 내가 얘기를 하지. 무슨 말씀이실까? 아, 빨리 다녀오세요. 술을 마신 탓도 있고 긴장한 탓도 있을 것이다. 하필 이때 소변이 마려웠던 건. 그리고 여기서부터 그의 계산이 빗나가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되었다. 욕실 겸 화장실로 사용하는 곳으로 온 그가 소피를 보면서 생각했다. 아내가 뒤늦게라도 모든 걸 털어놓고 솔직한 용서를 구한다면 그녀를 살해할 생각까지는 없었기 때문이다. 고백을 하면 수면재가 든 술을 마셨으니 곧 잠에 빠지게 될 거고 잠에 빠져들면 별장의 지하실로 옮겨 그곳에다 2, 3일쯤 연금을 시키는 정도에서 배신에 대한 복수를 끝내겠다는 1차 계획을 마련해놨었다. 내일이 당장 그녀가 주인공으로 출연 중인 주말 끝 녹화가 있는 날인데 주인공이 의문의 실종을 하면 벌컥 뒤집히겠지. 그러다 2, 3일 후 연금이 해제되어 나타난다. 자기 입으로 내가 간통을 했기 때문에 남편의 노여움을 사 별장에 연금돼 있었다고 고백할 수는 없으니까 무슨 변명을 적당히 늘어놓겠지만 방송국 측에서는 녹화를 펑크낸 것에 대한 책임을 물어 출연 금지 등의 강력한 응징 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배신에 대한 보복으로 그 정도라면 과히 가혹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건 다시 말하지만 뒤늦게라도 스스로 자기의 잘못을 고백했을 때를 대비해서 생각해두었던 계획이었고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유종조차도 알 수 없었다. 그가 거실로 다시 나왔다. 나와서 보니 조금씩 음미하듯 마시라고 권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녀의 술잔이 거의 바닥나 있었다. 스스로 죽음을 재촉하다니. 그가 응접세트에 다시 마주 앉았다. 하신다던 말씀 어서 해보세요. 전 궁금한 건 못 참는 성미잖아요. 얘기하지. 당신은 곧 죽게 돼. 네? 그녀가 눈을 크게 떴다.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죽음을 택했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 그래. 그냥 우리가 처음 알았을 무렵처럼 날 선생님이라고만 부르는 사이로 남아있었으면 될 텐데. 당신의 욕망 때문에 당신은 날 여보라고 부르는 대상으로 만들었지. 그 욕망에 덫에 걸려 난 날 상실하기까지 이르렀어. 이해할 수 없군요. 그것도 모자라서 나를 배신해? 모든 걸 솔직히 털어놓고 이해를 구하면 기꺼이 자유롭게 해 주었을 텐데. 왜 아직도 시치미를 때려는 거야. 더 이상 바보 취급은 곤란해. 미스터 정이라는 사람과의 관계를 다 알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절 죽이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이는 게 아니라 너 스스로 죽음을 택했다니까. 전 죽을 생각 같은 건 없어요. 아까 나한테 뭐 할 말 없느냐고 내가 물었었지. 그때 고백했다면 난 죽이지 않을 생각이었어. 그런데 끝까지 시치미를 뗐잖아. 그래서 당신을 죽이려고 준비했던 살인 계획에 따라서 당신은 죽게 될 거야. 선생님, 이성을 잃지 마세요. 절 죽이면 선생님은 무사하실 것 같아요. 당신이 마신 술에는 수면제와 그 수면제 를 소화시키는 소화제가 동시에 들어 있어. 이제 곧 잠이 들 거야. 그러면 물이 가득 채워져 있는 욕조에 쳐넣어지지. 수면제는 소화가 되고 당신은 익사한 걸로 처리가 돼. 물론 당신의 시체는 이 욕조에서가 아니라 이곳과 전혀 동떨어져 있는 곳의 저수지에서 발견될 거야. 당신은 처음부터 그 저수지에 빠져 죽은 거지. 사망 추정 시간에 나는 이 별장에 있었지. 저수지에 있었던 게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조작된 알리바이는 탄로나게 마련이에요. 부과물 하면 제가 수돗물에 익사했지 저수지 물에 익사한 게 아니라는 사실이 다 드러날 테니까요. 욕조에 채워져 있는 물은 수돗물이 아니야. 저수지에서 옮겨다 놓은 물이지. 당신이 왜 죽어야 하고 어떻게 죽어갈 건지도 다 알게 됐으니 그나마 다행인 줄 알아. 수면제 효과가 혈관을 타고 퍼지는 게 틀림없었다. 그녀의 눈이 개슴치레해지고 있었다. 의식을 차리려고 할수록 눈꺼풀이 더욱 무겁게 내리덮이고 있었다. 그래도 그녀는 마지막 혼신의 힘으로 일어섰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현관 쪽으로 달아나려는 시도를 했다. 그러나 몇 걸음 옮겨 놓다가 풀썩 쓰러지고야 말았다. 유종이 밖으로 나와 주위를 살피자 시야에 들어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노은미가 몰고 온 차가 현관 입구 쪽에 세워져 있었다. 그 차를 차고에다 몰아넣은 다음 다시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그녀를 들어올려 욕실 쪽으로 운반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렇게 막 욕실 안으로 들어가려고 할 때였다. 이때 거실을 뒤흔드는 요란한 부저 소리가 울려 퍼졌던 것이다. 방문객이 있으리라고 전혀 예상치 않았던 그는 순간 당황하여 그녀를 욕실 바닥에 팽개치듯 내려놓았다. 욕조 안에 집어넣어 익사시키려던 계획대로 실행을 마무리하지 못한 것이다. 돌연한 방해로 인해 침착함을 상실한 그는 그녀를 욕조 바닥에 급히 내려놓고 밖으로 나왔다. 경황 없는 중에도 바깥쪽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것만은 잊지 않았다. 다시 부저 소리가 울려왔다. 그가 현관 쪽으로 나와서 말했다. 누구십니까? 아 실례합니다. 유우종 선생님이시죠? 문을 열자 한 사내가 서 있었다. 내가 유우종입니다만 누구시죠? 경찰입니다. 사내가 신분증 수첩을 내밀었다. 유우종이 그 신분증을 보니 정운묵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정운묵이 말했다. 좀 들어가도 될까요? 선생님께 용무가 있습니다만. 들어오시오. 두 사람이 응접세트의 소파로 와서 마주 앉았다. 댁으로 전화를 드렸더니 가정부라는 분이 여기 별장에 가셨다고 하셔서요. 나를 이렇게 급히 찾은 이유가 뭡니까? 얼마 전에 해외여행에서 돌아오셨죠? 그렇습니다. 무슨 일로 어디를 갔다 오신 거죠? 국제 팬클럽 대회 참석차 캐나다에 갔다가 뉴욕에서 얼마쯤 머물렀습니다. 아 뉴욕에서는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주로 작품 소재가 될 만한 게 없을까 싶어서 이것저것 취재를 하면서 보냈죠. 내가 왜 이런 질문을 형사로부터 받아야 되는지 말씀해 주신 다음 계속하면 좋겠군요. 아 예 좋습니다. 아 선생님께서는요 지금 밀수 용의자로서 신문을 받고 계신 겁니다. 뭐라고요? 아니 날 어떻게 보고 그런 말을 하는 겁니까? 저희들이 입수한 정보에 의하면 바로 선생님이 귀국하실 때 타고 오신 케네디 공항발 김포착 007편 보잉기 말입니다. 그 비행기로 거액의 밀수품이 반입돼 왔다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용의자로 지목을 받게 된 이유가 뭐죠? 인터폴에서 보내온 용의자 몽타주하고 선생님 얼굴이 많이 닮아있다는 걸 알게 됐거든요. 정은무기 밀수 용의자 몽타주를 주머니에서 꺼내 내밀었다. 유우종이 그것을 보았을 때 확실히 자신의 얼굴과 비슷한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자신은 그런 일과는 무관하지 않은가? 처음 경찰이라고 했을 때 숨이 멈춰버릴 정도로 긴장했던 유우종은 그러면 그렇지 벌써 아내의 실종 사실을 수사할 리는 없다. 이제 방금 전에 잠을 재웠을 뿐인데 안도하며 긴장이 풀렸다. 이제는 웃을 여유까지 생겼다. 아, 무슨 자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 난 밀수 같은 걸 할 사람이 아니오. 그럼 선생님께서는 오늘 여기에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아, 왜요? 이곳으로 밀수품을 옮겨다 숨겨놓기라도 했는 줄 아십니까? 아하, 제가 좀 둘러봐도 될까요? 수색영장은 소지하셨습니까? 영장은 발급받지 못했는데요? 그렇다면 안되겠습니다. 형사가 개입함으로 하여 살인 계획에 차질이 약이 됐지만 이 별장에 혼자 있었다는 걸 증명해 줄 목격자가 생겼다는 뜻밖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 셈이었다. 차라리 잘 된 일이다 싶었다. 일단 형사와 같이 서울로 돌아갔다가 다시 계획을 정리해 이를 매듭짓자는 생각이 언뜻 그의 뇌리에 떠올랐다. 어, 전 지금 서울로 돌아가려던 참입니다. 정은무기 대답했다. 아, 그러십니까? 여길 좀 둘러봤으면 했는데 할 수 없죠. 그럼 서울로 같이 가실까요? 밤 10시 유우종의 서울집 서재 담배연기가 자욱한 것으로 봐서 그가 줄담배를 피웠다는 걸 알 수 있다. 의자에 깊숙이 파묻혀 앉아있는 그가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그러면서 수면재가 타진 술을 마시고 쓰러지던 아내 노은미의 모습을 떠올렸다. 지금쯤은 수면제 효과가 없어져 의식을 되찾았겠지? 그래서 욕실의 문을 부수고 밖으로 나오려고 안간힘을 쓸 테지. 하지만 그녀의 힘으로 욕실문이 부서지지는 않을 것이다. 산중에 있는 별장이라 혹시 괴한의 침입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해서 아주 견고하게 건물을 지었던 것이다. 만약 정은무기라는 형사가 개입하지만 않았다면 욕조에 물을 마시고 익사해서 퉁퉁 불어 있을 텐데 죽지 않고 그냥 갇혀 있다는 건 그녀의 입장에서 볼 때 얼마나 다행한 일인가. 그리고 그것은 그녀를 죽이려던 계획에 차질을 빚은 유우종의 입장에서도 다행이었다는 뒤늦은 생각이 들었다. 살인을 그것도 이유야 어떻든 아내를 죽이려 했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다. 자기의 피 속에 카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옷싹 끼쳐오는 소름을 털어버리듯 도리질을 해본다. 자기를 밀수 용의자로 본 건 불쾌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정은무기의 등장이 그로하여금 살인을 저지시켰고 그래서 그에게 감사하고 싶은 마음이었다. 자살을 시도한 사람이 미소에서 그치고 되살아나면 다시 또 자살을 하지 않듯 살인을 하려 했어도 그것이 일단 빗나가면 재차 살인을 시도하지 않게 되는 것일까?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유우종의 경우는 그랬다. 심한 악몽을 꾼 기분이었고 아내의 탈선이 자기에게도 책임이 크다는 생각을 하기에 이르렀다. 그가 이성을 회복한 것이다. 내일이나 모레쯤 이혼 서류를 준비해가지고 별장으로 다시 내려가 이혼하는 것으로써 사랑도 미움도 오갈 것 없는 사이가 되기로 하자. 그가 담배를 부벼 끄는데 노크 소리가 들려왔다. 네. 가정부 권여인이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왔다. 선생님 정형사라는 분이 찾아오셨는데요. 정형사라고요? 아까 낮에도 찾아오셨던 분이에요. 선생님 찾으시길래 별장에 가셨다고 말씀드렸었죠. 아아 네. 낮에 별장으로 날 찾아왔더군요. 무슨 일로 또 온 거라고 합니까? 선생님한테 잠깐만 말씀드리면 돌아갈 거라고 하길래 들어오라고 했어요. 아이고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어요. 만나지 않으시겠다고 한 다음 돌아가라고 할까요? 아닙니다. 2층 서재에서 유우종과 권여인이 거실로 내려왔을 때 정은목은 그 거실 진열장에 놓여있는 노은미의 상패와 트로피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건 그녀가 대종상 여우주연상을 수상할 때 받은 것들이었다. 정은목이 말했다. 오 유선생님 사모님께서 노은미씨라는 사실을 저는 미처 몰랐습니다. 인기 작가시고 미인을 사모님으로 두셨으니 이야 선생님 같은 행운을 누리시는 분도 드물 거예요. 밤늦은 시간에 찾아오셨으니 비차 시간을 아껴 용건만 얘기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아 네 사과 드리려고 했습니다. 제가 낮에 별장으로 선생님 찾아뵙는 그 시간에 서울에서 진범이 체포됐지 뭡니까? 그 착오로 인해서 공연이 선생님 의심했던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밀수범이 잡혔다니 다행이군요. 실은 여기서 두 정거장만 더 가면 저희 집입니다. 전화로 말씀드릴까 하다가 퇴근하고 집으로 가는 길에 직접 말씀드리는 게 더 예의다 싶어서 찾아뵌 건데 아이고 오히려 더 폐가 되지 않았나 모르겠네요. 됐습니다. 근데 노우미 씨는 어디 가셨나요? 아이고 화면으로야 많이 뵀지만 직접 뵙지는 못했죠. 집에 계시면 겸사겸사 잠깐 얼굴이라도 뵙고 갈 수는 없을까요? 아이고 저한테 그런 영광이 없을 것 같은데 아 집사람은 지금 집에 없습니다. 아이고 저런 실망이 크네요. 이때 권여인이 커피잔을 내왔다. 그 권여인에게 유우종이 물었다. 혹시 집사람한테서 전화 없었습니까? 네 선생님 방송일을 하다보면 늦은 시간에 귀가하는 게 예사죠. 밤촬영 있는 날은 숫제 새벽에 들어올 때도 있으니까요. 아 이 스타라는 직업이 화려한 만큼 힘도 많이 드는 거군요. 할 수 없죠.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뵙기로 하고 주신 커피나 마시고 돌아가겠습니다. 방으로 들어가려던 권여인이 문득 생각났다는 듯 걸음을 멈추고 유우종에게 말했다. 아 참 깜빡 잊을 뻔했네요. 선생님 그 어떤 프로듀서라는 분이 내일 토크쇼에 출연하시는 거 알고 계시는지 확인 전화 오셨었는데요. 아 네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럼 저는 권여인은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정은무기 물었다. 토크쇼에 출연하신다고요? 네 이번에 해외여행 다녀온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달라기에 출연 약속을 했었는데 그 프로 담당 프로듀서가 확인을 하기 위해 전화를 했던 모양입니다. 오 선생님이 초청되시는 프로그램이라면 저도 방청을 한번 해보고 싶군요. 시간이 들지는 모르겠지만 아이고 이거 밤늦게 실례했습니다. 이제 저도 집에 들어가 봐야죠. 정은무기 돌아가기 위해 일어났다. 이튿날인 월요일 오전 9시 30분 예상했던 일이지만 노은미가 주연으로 출연하고 있는 주말극 담당 연출자로부터 전화가 걸려왔다. 유종이 드라마를 쓰던 시절에 함께 일한 일이 있어서 서로 안면이 있는 사이 기도 했다. 어이구 유선생님이 직접 전화를 받으셨군요. 아 오늘 녹화가 있는 날인데 노은미씨께서 아직 안나오셨기 때문에 무슨 일인지를 몰라 전화드렸습니다. 그 사람이 어제 집에 안 들어왔어요. 나도 애를 태우고 있는 중입니다. 아니 집에 안 들어갔다 구요? 아 실은 좀 사소한 일로 우리가 좀 다투었거든요. 아 그만한 일로 짐을 나가서 녹화까지 펑크를 내면 어쩌죠? 당장 지금 카메라 리허설 들어가야 할 시간인데 조금만 더 기다려 보십시오. 오늘 나도 마침 방송 출연이 있어서 방송국으로 나가려던 참입니다. 오전 10시 30분 방송국 스튜디오에서 연출자와 유우종이 만났다. 유우종이 물었다. 아직도 안 왔습니까? 세상에 부부싸움을 어떤 식으로 하셨길래 녹화까지 펑크를 내면 저는 어쩌란 말입니까? 사소한 의견 충돌이었을 뿐인데요. 할 수 없죠. 노은미 안 들어가는 씬부터 사전 녹화 진행시키는 수밖에요. 늦어도 늦어도 오후에 나타날 겁니다. 그러나 물론 노은미는 오후에도 나타나지 않았다. 담당 연출자는 울상 정도가 아니라 이를 뿌두둑 갈았다. 결국 작가실에서 부랴부랴 작가를 데려다가 대본을 고치는 수밖에 없었다. 최대한으로 노은미가 나오는 씬을 다른 씬으로 바꾸고 사전 야외 촬영을 떠났던 씬만 살려서 녹화를 진행시켰다. 노은미 때문에 카메라맨들과 모든 스태프들이 밤중까지 일을 해야 했고 그들도 모두 노은미가 옆에 있으면 잡아먹기라도 할 듯 일을 갈며 욕설을 했다. 사람들은 모두 노은미가 스스로 잠적한 것으로 믿었을 뿐 다른 의심은 하지 않았다. 유우종이 토크쇼에 출연했을 때 사회자도 노은미 잠적 소식을 사전에 알았던지 짓궂은 질문을 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유우종 선생님 부인은 탤런트 노은미 씨입니다. 두 분 사이가 유난히 다정한 걸로 소문이 나 있는데 저라도 노은미 씨처럼 아름다운 여인을 부인으로 맞으면 앳듯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을 겁니다. 아직 미혼인 사회자의 말이 계속됐다. 두 분께서는 처음 어디서 만나셨습니까? 어느 영화 시사회였다고 기억됩니다. 당시 드라마를 쓰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제 드라마에 출연하게 되는 걸 계기로 서로 깊이 알게 됐고 결혼까지 하게 됐습니다. 화제를 바꿔서 다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처음 드라마를 쓰셨었는데 어떤 동기로 소설가로 전향하게 되셨습니까? 드라마는 시청자들에게 오락을 제공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서 쓰는 글입니다. 시청자는 불특정 다수의 대중이기 때문에 그 다수의 대중 모두에게 상식선에서 볼 때 건전하고 미래지향적인 모습을 보여줘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받는 제약이 많습니다. 쓰고 싶은 얘기를 마음대로 다 쓸 수도 없고 제작 여건도 고려를 해야 되죠. 시간과 장소의 개념 등에 구애되지 않고 비교적 자유롭게 그리고 폭넓게 표현해 보고 싶은 작가적 욕망에서 소설 쪽을 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우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드라마와 소설 중 어느 게 더 쓰기 쉬우십니까? 하하 어느 것도 쉽게 쓸 수는 없습니다. 드라마 대사는 가능하면 압축을 해야 하고 할 수 있는 한 절제해서 영상으로 보여줘야 하죠. 소설의 대사는 필요에 따라서는 길어도 상관이 없는 대신 상황이나 인물 묘사가 문장에 의해 좌우되는 만큼 문장력의 수련이 필요하겠죠. 궁극적으로는 표현, 전달, 매체에 상관없이 도처에 널려있는 소재를 어떻게 하면 탁월한 작가의식의 여과를 통해 일관된 주제 위에다 부각시키느냐 하는 점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뭐 둘 다 고통스러운 작업입니다. 우문의 현답으로 대답해 주셨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이번에 해외여행을 다녀오신 걸로 아는데요. 외국 여행 중에 보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십시오. 그 질문에 대답하려다 보니까 유종의 시야에 형사 정운묵이 들어왔다. 그가 딱 토크쇼가 진행되고 있는 세트장의 방청객 코너로 나타나고 있었다. 형사라는 직업이 주는 느낌일까? 항상 상대방을 살피듯 관찰하는 습성이 있다는 걸 알게 됐고 그것이 묘하게 유종의 신경을 자극시켰다. 그러나 태연하게 유종은 사회자의 질문에 대답을 했다. 정운묵은 얘의 번뜩이는 눈초리로 유종을 보며 그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있었다. 텔레비전의 모든 프로는 유종의 말대로 불특정 다수인이 시청을 한다. 그 토크쇼를 정신분석의 김진희가 시청을 했다고 해서 이상한 건 하나도 없었다. 여자 환자가 가끔 불감증으로 인한 조울과 심리적인 불안정 등의 문제로 상담을 해온 경우는 있었지만 여의사인 자기에게 남자가 성적 불능의 고민을 치료하기 위해 찾아왔던 건 유종이 처음이었다. 그래서 그녀로서도 더욱 최선을 다해보고 싶었던 환자였다. 그러나 좀체로 상태가 호전되질 않았다. 그러나 꾸준한 인내를 가지고 치료에 임해야 한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지 않아 진료실에 나타나지 않았던 사람 유종 그가 그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왔구나 하며 TV를 보고 있었다. 화면을 통해서 본 유종의 얼굴은 김진희가 자신의 진료실에서 그를 처음 봤을 때보다 더욱 야위워 보였다. 그런 그의 모습을 보자니 그가 아직도 불능 상태일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원만한 성생활이 부부의 행복의 결정적 요건은 아니겠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무엇이 아닌가 그로 인해 파경에 이르는 부부도 종종 있는 게 현실이기도 하다. 그가 의사의 도움 없이 정상을 회복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는 판단이 들었다. 그런데도 마치 부끄러움을 잘 느끼는 소년처럼 성문제라는 것 때문에 곧잘 얼굴을 붉히고 자세하게 얘기도 못하던 모습이 떠올랐다. 긴 어둠의 터널 속에서 방황하는 한 인간에게 자신이 도와줄 수 있는 길은 없을까 하는 점을 김진희는 생각해 본다.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유우종이 쓴 소설을 읽고 감명을 받은 이래 그의 신작이 나오면 빼놓지 않고 구입해 읽는 애독자가 되었다. 단순히 스쳐갔던 환자라면 기억에서 지울 수도 있었겠지만 그런 유우종이기에 아직도 기억에 생생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그녀는 가까운 시일 내에 전화나 한번 해보자고 마음을 정한다. 한편 토크쇼에 출연했던 유우종은 이 시간 방송국 근처의 조용한 카페에서 정운묵과 마주 앉았다. 그가 방송국 로비로 나왔을 때 기다리고 있던 정운묵이 다가와 조용히 드릴 말씀이 있다고 해서 마련한 자리였다. 선생님 말씀을 애청하면서 많은 감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말씀도 들을 겸 여쭤볼 것도 있고 그래서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수사관 생활을 이럭저럭 15년쯤 했습니다. 여러 범인들 검거에 보면 죄는 졌지만 그가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가슴 아프게 느껴지던 때도 있었죠. 범죄 뒤에 남는 인간의 이야기가 참 많습니다. 제가 선생님 같은 문장력이 있다면 여러 사람에게 감명을 줄 수 있는 글을 쓸 수도 있을 텐데요. 소재는 정말 무궁무진하니까요. 좋은 문장을 만들 수 있는 비결이 있을까요? 맹랑한 사람이라는 느낌이 유우종의 뇌리에 스쳤다. 분명 이 사람은 다른 목적이 있어서 만나자고 했을 게 뻔한데 엉뚱한 얘기에서부터 운을 떼고 있는 것이란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나이 40은 넘어야 풍부한 체험을 토대로 좋은 글을 쓸 수 있다고들 하더군요. 뭐 노력해보시라는 말씀밖에 드릴 수 없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노력하면 될까요? 방법은 스스로 찾아야 합니다. 형사양반 미안하지만 내가 좀 피곤하군요. 날 만나자고 한 용건이나 좀 빨리 말씀해 주십시오. 집에 들어가서 좀 쉬어야겠습니다. 아 네 밀수 사건은 해결됐다고 했죠. 네 물론입니다. 그 사건과는 무관한 겁니다. 말씀하시라니까요. 아 오늘 선생님 대담 프로를 방청하기 위해 방송국에 왔다가 사모님 노은미씨께서 녹화를 펑크내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방송국 관계자들은 스스로 잠적한 걸로 보고 있더군요. 우리 부부 사이에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어요. 그 얘기도 들었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대로 약간의 트러블이 있었다는데 그런 정도로 녹화를 펑크낼 만큼 무책임한 행동을 했다는 게 저로서는 납득하기가 곤란하더군요. 나로서는 별 문제가 아니었지만 그 사람은 정신적으로 큰 쇼크를 입었을 가능성은 있죠. 어떤 문제로 트러블이 있었죠? 우리 부부 문제입니다. 그런 것까지 말씀드려야 됩니까? 아 좋습니다. 문제는 말입니다. 일시적인 잠적일 수도 있지만 분명한 건 노은미씨의 행방을 알 수 없다는 데 있거든요. 이런 상태를 경찰로서는 실종이나 행방불명으로 본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내는 내일이나 늦어도 2, 3일 내에 돌아옵니다. 지나친 상상은 마십시오. 물론 그렇게 되면 다행이겠죠. 그러나 오늘 녹화를 펑크낸 사람이 내일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는 게 제 예감입니다. 이거 보시오 정형사. 아내는 내일 중으로 돌아올 겁니다. 그래 노은미는 돌아오게 돼 있다 하고 유우종은 생각했다. 하루쯤 굶었다고 죽지는 않을 테니까. 그나저나 역시 수사관다운 날카로움을 가지고 질문을 해온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다. 설마 노은미씨에게 불행한 사태야 없겠죠. 다만 어제 댁으로 찾아뵀을 때 서로 트러블이 있어서 집을 나갔다고 솔직히 말씀을 해주지 않으셨고 오늘 방송국에 와서 노은미씨 얘기를 듣고 보니까 아하 이상한 예감이 들어서 여쭤봤던 것뿐입니다. 걱정해주는 건 고맙습니다. 내일까지도 안 돌아오시면 정식으로 행방불명됐다는 신고를 내시라고 충고해드립니다. 그런 일은 없을 테니 걱정 말라고 말하려다 그냥 입을 다물어버리고 말았다. 더 이상 두 사람이 얘기를 나눌 일은 없었다. 함께 일어났다. 새벽 1시 창밖엔 어둠이 조수처럼 밀려와 있고 바람이 불자 정원의 관상수에 입새 진 소리가 우수수 들려왔다. 유우종이 커튼을 내리고 돌아섰다. 테이블 쪽으로 다가와서 그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봉투를 집어 호주머니에 간수했다. 이혼 서류가 들어있는 봉투다. 그리고 랜턴을 집어들었다. 전등불을 끄고 서재를 나왔다. 2층 계단을 내려오는 그의 눈에 거실의 응접세트 소파로부터 파란 불빛이 쏟아져왔다. 벽에 걸린 괴종시계의 시계추 움직이는 소리만이 정막을 가르며 둔탁한 소리를 내는 가운데 자신에게 폭사되어 오는 파란 불빛에 그는 소스라 칠 듯 놀라 우뚝 걸음을 멈추었다. 조용히 전등 스위치를 올리자 파란 불빛의 주인공이 고양이라는 걸 알았다. 어둠 속에서 고양이 눈동자가 파란 광채를 뿜어낸다는 걸 그는 처음 알았다. 그 고양이는 아내 노은미가 마치 자식처럼 애지중지하는 놈이다. 작년 여름 어느 날 아내 노은미가 저 고양이를 안고 들어와서 말했다. 오늘 녹화한 드라마에 이 녀석이 당당하게 출연했었어요. 어디서 구한 거래? 조연출이 동대문 나가서 두 시간 해맹 끝에 구입했대요. 작품에 고양이는 등장하지 방송국에서 기르고 있는 건 없지 구하느라고 애썼나 봐요. 고양이가 훈련이 안 돼 있을 텐데. 말도 마세요. 이 녀석이 등장하는 씬마다 한 시간은 걸렸어요. 연출이 원하는 간지를 내줘야 말이죠. 아마 녹화 중에 엔지 낸 것도 이 녀석이 기록을 세웠을걸요. 그런 걸 뭐하러 집으로 가져왔어? 보세요. 귀엽잖아요. 저하고 같이 출연하는 동안 우린 친구가 됐어요. 노은미가 고양이의 볼에다 자기 얼굴을 부비며 말했다. 그로부터 고양이는 노은미의 사랑을 끔찍이도 받는 놈이 됐다. 외출했다 돌아오면 마치 자식이라도 되는 듯 고양이부터 안아본 다음 다른 일을 보는 거였다. 우리 부부 사이엔 어째서 어린애가 생기지 않았던 걸까? 한 번도 그 문제에 대해 얘기를 나눈 적은 없었다. 아내가 연기 생활을 위해 피임을 했었던 걸까? 그런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그건 자기 짐작이었을 뿐이고 사실은 자신 쪽에 결함이 있어 아내가 임신을 하지 못했을 확률도 있다고 생각해 본다. 아기가 있었다면 우리 부부가 지금 같은 상태에 놓이지는 않았을 텐데. 유우종은 고양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아내에게 자식이 있었다면 너도 그렇게 끔찍한 사랑을 받지 못했을 거다 이놈 하고 생각했다. 고양이가 야옹 소리를 내더니 날랜 동작으로 주방 쪽으로 뛰어갔다. 이때 고양이 목에 걸려있던 방울이 딸랑딸랑 소리를 냈다. 가볍게 한숨을 토한 다음 유우종이 전등불에 스위치를 다시 내렸다. 가정부 권여인은 깊은 잠에 빠져있는 게 분명했다. 그녀의 방을 흘깃 바라본 다음 조용히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유우종이 렌트카 회사에서 빌려다 놨던 차가 대문 앞에 세워져 있었다. 시동을 걸며 시계를 보니 1시 30분이었다. 별장이 있는 용인까지는 차가 밀리지 않으니까 1시간 남지시면 갈 수 있겠지. 이윽고 서서히 차가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다. 그가 서울을 벗어나기 전에 두 번의 검문을 받았지만 신분증을 제시하자 제재 없이 통과시켜 주었다. 밤에 고속도로는 이따금 화물차량의 통행이 있을 뿐이어서 마음껏 액셀러레이터를 밟을 수 있었다. 예상대로 1시간 남짓한 시간이 소요된 뒤에 무사히 별장 현관 앞에 차를 댈 수 있었다. 현관문을 열쇠로 열고 안으로 들어간 그가 랜턴을 비추어 초를 찾은 다음 불을 붙일 때까지 욕실 쪽에선 아무런 동정도 없었다. 지쳐서 잠이 들었나? 여자 혼자 갇혀 밖으로 나오려고 온갖 애를 썼을 거고 거기다 허기까지 겹쳐 잠이 든 게 분명하다. 그는 지체하지 않고 욕실 쪽으로 걸어가 자물쇠에 열쇠를 꽂았다. 욕실문은 삐걱 소리를 내며 열렸다. 그가 외마디 비명 소리를 지른 건 바로 그 순간이었다. 문을 열자 안에 노은리의 모습은 간 곳이 없고 고양이 한 마리가 갇혀 있다가 야옹 소리를 냈기 때문이었다. 얘의 파란 광채를 눈동자로부터 폭사시키며 유우종을 노려보던 고양이가 재빨리 튀어나왔고 바로 그 순간에 유우종은 짧은 비명을 토하며 뒤로 쿵 나뒹굴고 말았다. 정신은 이내 돌아왔다. 벌떡 일어났다. 가슴이 요란한 소리를 내며 쿵쿵 뛰었다. 그는 급히 주방으로 들어가 진열장 안에서 스카치병을 꺼냈다. 컵에 가득 달아 단숨에 확 들이키자 후끈 열기가 달아오르며 조금 진정이 되는데 싶었다. 오금이 저려 떨어지지 않는 발을 간신히 이끌고 거실로 나와 응접세트에 몸을 던지듯 주저앉았다. 바람도 없는데 촛불이 흔들리며 춤추듯 너울거리고 있었다. 다시 그의 전신에 소름이 쭉 도단하며 심장이 뛰기 시작했다. 그는 그런 중에서도 애써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를 가늠하고자 했다. 그렇지. 아내 노은미에게 수면재가 든 술을 먹였었지. 그 술을 마시고 그녀가 쿵 쓰러졌다. 그래서 그가 아내를 욕실로 옮기던 때에 정운묵이라는 형사의 방문. 그의 방문으로 인해 욕조에 집어넣어 익사시키렸던 계획에 차질이 생겼고 그리고 그걸 얼마나 다행스럽게 여겼던가. 아니 욕조에 집어넣었던 게 아닐까. 아니다. 분명히 욕실 바닥에 내려놨을 뿐이었다. 그런데 그 아내는 어디로 사라지고 고양이 한 마리가 갇혀있다니. 고양이가 뛰쳐나올 때 방울 소리가 났던 게 기억났다. 고양이 목에 방울이 달려있다면 그건 아내가 기르던 고양이라는 뜻이 된다. 아내는 방울을 하나 사다가 아이의 손에 매주는 대신 고양이의 목에다 달아주었고 그 때문에 고양이는 노상 딸랑딸랑하는 방울 소리를 내며 집 안팎을 누볐었다. 그러나 그 고양이라면 분명 자기가 나올 때 집에 있지 않았던가. 다시 컵에다 스카치 위스키를 한 잔 가득히 따른 다음 목 안으로 들이부었다. 그리고 담배에 불을 붙였다. 한결 마음이 대담해지며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미스터리의 진상을 밝혀야 한다는 내면의 소리를 들었다. 랜턴을 들고 다시 욕실로 갔다. 욕조엔 그가 가득 채워두었던 저수지물이 반쯤 새 나간 상태로 담겨있었다. 잠긴 문을 열기 위해 문을 부수려고 한 흔적 같은 건 없었다. 자기가 고양이에게 수면제가 든 술을 먹여 잠들게 한 다음 고양이를 여기다 옮겨놓고 가두어 놓았던 게 아니라 아내 노은미를 분명히 가두어 놨던 사실을 다시 한번 상기하며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 다음 그는 현관으로 나와 차고로 갔다. 차고에는 자기가 몰아다 놓았던 노은미의 차가 그대로 있었다. 자 그렇다면 아내는 도대체 어디로 사라졌단 말인가. 다시 거실로 들어왔다. 거실로 들어오던 그가 얼어붙은 듯 우뚝 멈추어 섰다. 어딘가로 달아났던 고양이가 응접세트 근처에서 쥐 한 마리를 사냥해다 놓고 모카 그것을 오도독 오도독 소리를 내며 뜯어먹고 있는 중이었다. 바닥으로 흐르는 피를 한 방울도 흘릴 수 없다는 듯 혀로 핥고 있었다. 그동안 욕실에 갇혀 어지간히 굶주렸었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모습이었다. 유우종의 머리올이 위로 솟구치며 쭈빗해졌다. 이때 커튼이 바람에 마구 펄럭였다. 이내 촛불이 훅 꺼지고 정막 속에 어둠이 밀려왔다. 창문을 열어놓은 적이 없는데 창문이 열려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밖으로 나갔던 고양이가 창문을 열고 들어왔다는 말인가. 어둠 속에서 흰 이빨을 드러내고 쥐를 뜯어먹고 있는 고양이가 다시 그의 시야에 들어왔다. 그는 도리질을 하면서 천천히 뒤로 물러나고 있었다. 어느 순간 확 돌아서서 현관문을 뛰쳐나왔다. 현관 밖에 세워두었던 차에 오르자마자 카세트의 볼륨을 높였다. 요란한 탑뮤직이 밤의 정적을 갈랐다. 그는 허둥대며 급히 차를 후진시켜 난폭하게 별장을 벗어나고 있었다. 아무 생각도 할 수 없었다. 요란한 이 팝뮤직의 곡목이 뭔지도 생각나지 않았다. 다만 인적 없는 밤의 산중에 너무 소리가 요란한 것 같아 볼륨을 다소 죽여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뿐이었다. 그가 두 번째 비명을 토한 건 바로 카세트의 볼륨을 죽인 그 순간이었다. 딸랑딸랑하는 방울소리가 들려 그가 뒤로 고개를 돌리자 별장의 거실에서 쥐를 먹고 있었어야 할 고양이가 어느 틈에인가 승용차 뒷좌석에 오두만이 앉아있는 것이 아닌가. 짧은 비명을 지르며 그가 급브레이크를 걸었다. 칠흑같은 어둠을 가르며 쭉 뻗쳐나가던 헤드라이트가 출렁거렸다. 산중에 터지는 급브레이크 밟는 금속성 소리가 메아리가 되어 반향으로 긴 여운을 남기고 있었다. 갓갓을의 정신을 수습해서 보니 차가 도로의 가장자리 위에 위태롭게 멈추어 있었다. 그 도로 아래는 천길높이의 벼랑이었다. 식은 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다. 간담이 써늘해진다는 건 이런 경우를 말함인가. 아니 그보다 십년 감수를 했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리라. 그는 뒷좌석에 고양이를 집어 차창 밖으로 내던졌다. 고양이는 야옹소리를 지르며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그가 그의 집에 도착해 현관문을 열고 거실 안으로 들어왔을 때 벽에 걸린 괴종시계가 메이시를 알리고 있었다. 종소리의 여운이 사라지자 정막 속에 시계추 움직이는 둔탁한 소리가 이어지고 있었다. 그 둔탁한 시계추 소리가 또 극도로 예민해져 있는 유우종의 신경을 건드렸다. 잿더리를 들어 시계에다 집어던지는 대신 방으로 급히 들어갔다. 그가 세 번째 비명을 토한 건 그렇게 막 방으로 들어간 직후였다. 전등불에 스위치를 올리자 얘 고양이가 이번에는 노은미가 사용하는 침대 위에 앉아서 자신을 노려보고 있는 것이 아닌가. 비명 소리를 듣고 가정부 권여인이 달려왔을 때 유우종은 문 손잡이를 부여잡고 마치 사시나무 떨듯 흔들리고 있었다. 어머 선생님!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나 입마저 얼어붙은 모양이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지만 소리가 돼 밖으로 나오질 못했다. 빗발선 그의 눈이 노려보고 있는 시선을 따라 권여인의 시선도 옮겨갔다. 그 침대 위에 고양이가 앉아있었다. 저건 사모님이 기르시는 거 아니에요? 이때 고양이가 나비처럼 풀썩 날아서 침대에서 내려왔다. 방울 소리를 내며 문 쪽으로 왔다. 유우종이 그 고양이를 발길로 걷어찼다. 고양이는 첫 새벽에 저기옷 속에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고 있었다. 유우종이 두 손으로 귀를 막더니 앞으로 꼬꾸라졌다. 권여인이 다급하게 외쳤다. 선생님! 정신 차리세요! 선생님! 선생님! 얼마간의 시간이 흐른 다음 유우종이 간신히 입을 열어 모기소리 같은 말소리를 냈다. 술... 술 좀 갖다 주시오. 권여인이 가져온 브랜디를 컵에 따르지도 않고 병재로 나발을 분 유우종. 얼마 후 그는 가물거리는 의식 속에서 혼자 속으로 중얼거렸다. 지금은 뭐가 뭔지 모르겠어. 한숨 자자. 자고 나서 생각하기로 하자. 이윽고 그가 눈을 감았다. 의사를 불러야 되는 걸까 그대로 있어도 되는 걸까를 가늠하듯 권여인이 차분한 눈길로 유우종을 살피다가 조용히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술 때문이었으리라. 그 와중에서도 그는 얼핏 잠에 빠져들었다. 이때 서서히 안개가 피어나고 있었다. 이건 마치 쇼프로를 제작할 때 쓰는 드라이아이스 같았다. 유우종은 호흡이 가빠지는 걸 느꼈다. 몸을 일으켜야 한다. 몸을 일으켜야 한다고 부르짖었지만 창금같이 무거운 몸이 말을 들어주지 않았다. 몽롱한 의식을 헤매다가 솥뚜껑처럼 내리덮이던 눈꺼풀을 치올렸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백색의 드레스를 입은 여인의 하체가 들어왔다. 마치 구름을 밟고 서 있는 듯 치렁치렁한 드레스의 밑부분이 안개에 묻혀있었다. 그의 시선이 위로 올라가자 머리를 산발한 한 여인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었다. 그 여인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러자 콧구멍으로부터 피가 흘러내리고 있는 모습이 드러났다. 그렇게 피 흘리고 있는 얼굴의 주인공이 아내 노은미라는 사실을 발견한 순간 유우종은 다시 외마디 비명을 지르며 의식을 잃고 말았다. 얼마의 시간이 흘렀을까? 노크 소리가 그의 의식을 일깨우고 있었다. 문이 살며시 열리며 권여인이 안으로 들어왔다. 이제 정신이 좀 드세요, 선생님. 그가 상체를 침대에서 일으켜 세웠다. 선생님이 두 번씩이나 비명 지르시다가 의식을 잃으셨어요. 무슨 일이세요, 선생님? 아, 아무것도 아니오. 정형사라는 분한테서 전화가 와 있어요. 벌써 세 번째요. 아직도 주무신다고 할까요? 지금 전화받을 기분이 아닙니다. 아, 그럼 알겠어요. 정오가 벌써 지났거든요. 식사를 좀 하셔야죠. 생각 없소. 국이라도 좀 드시죠. 아, 좋습니다. 권여인이 먼저 방 밖으로 나갔다. 유우종이 곧 뒤따라 나갔다. 권여인이 수화기를 대고 말하고 있었다. 아, 이거 보세요. 고의적으로 전화를 기피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밤새워 글을 쓰셨기 때문에 아직도 주무신단 말이에요. 사모님은 집에 안 계세요. 그러니까 사모님도 바꿔드릴 수 없어요. 그런 줄 아세요? 권여인이 수화기를 내려놓으며 말했다. 아우, 이상한 형사예요. 사모님이 집에 들어오셨냐 안 들어오셨냐는 응? 왜 자기가 꼬치꼬치 캐물어? 캐묻길. 별일 아니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그가 식사를 끝냈을 때 권여인이 다시 걱정되는 얼굴로 말했다. 선생님, 병원에 한번 가보셔야겠어요. 몸이 많이 야위셨어요. 특별한 병은 없으니까 괜찮겠죠? 아니에요. 악문까지 꾸시는 걸 보니까 예산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그게 꿈이었나? 꿈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었다. 아내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날 리가 없기 때문이었다. 꿈이지만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던 모습이 너무도 생생하게 떠올랐다. 코에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건 아내가 죽었다는 걸 의미하는 게 아닐까? 아내가 익사시키기 위해 욕조에 받아 놓았던 물 속으로 잠든 아내를 집어넣었던 것은 분명 아니고. 아, 그래. 욕실바닥에 내려놓을 때 머리가 그 바닥에 세차게 부딪히며 뇌진탕이 돼서 코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는지도 모른다. 그렇다면 시체는? 아내가 죽어서 고양이로 현신했다는 말인가?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아무래도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였다. 오후에 방송국으로부터 노은미가 집에 돌아왔느냐고 묻는 전화가 한 번 더 걸려온 걸 제외하면 전화 한 통 걸려오지 않았고 평온한 가운데 해가 저문 셈이었다. 다시 어둠이 내렸다. 이를테면 오후 동안의 평온함은 가령 폭풍 전야의 고요함 같은 것이었달까. 최초의 폭풍은 정형사라는 사람이 오후 7시에 몰고 나타났다. 전화를 안 받으셔서 할 수 없이 직접 찾아뵙습니다. 도대체 형사면 형사지 왜 남의 일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오시는 겁니까? 봉사 문꼬리 잡는다는 속담 아시죠? 아니 지금 내 앞에서 속담 풀이 하자는 겁니까? 공자님 앞에서 문자 풀이 하자는 것일 리야 있겠습니까? 다만 제가 마치 봉사가 문꼬리 잡은 것 같은 그런 우연찮은 행운을 잡은 게 아니냐 말씀드리고 있는 것뿐입니다. 무슨 뜻이오? 노은미 씨가 아직도 댁으로 돌아오지 않고 계신 건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여기에 어떤 범죄가 개입한 게 아니냐는 냄새가 납니다. 당신이 진돗개라도 된단 말이오. 그렇게 냄새를 잘 맡게. 너무 고깝게만 듣지 마십시오. 선생님이 밀수 혐의에 연루돼 있어서 수사를 하는 중에 그 밀수 혐의는 진범이 잡힘으로 해서 풀렸죠. 그런데 그 사건 때문에 우연히 사모님이 실종됐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실종되지 않았다니까요. 뭐 그렇다면 다행이지만 만약 실종이라면 이건 말하자면 신문기자들이 흔히 말하는 특종감입니다. 우리나라의 톱탤런트 노은미 씨의 실종. 그 실종에 대해 제가 제일 처음 알았다는 사실. 직업의식은 어쩔 수 없나 봅니다. 이 사건에 가벼운 흥분마저 느끼고 있으니까요. 죄송합니다. 내 아내는 곧 돌아옵니다. 끝내 안 돌아온다면 어쩌실 겁니까? 그럴 리가 없다니까요. 그러나 그 말을 하는 유우종으로서도 확신은 없었다. 아내가 어디론가 증발해버린 이 마당에서는. 만약 사모님이 안 돌아오시면 전 일단 선생님을 의심하고 수사에 착수할 생각입니다. 선생님은 뭔가 숨기는 게 있어요. 왜 진실을 숨기려고 하시는 겁니까? 날카로운 정운묵의 공격이 비수가 되어 유우종의 가슴에 와 박혔다. 더 날카로운 말로 반격을 해야 할 판인데 막상 떠오르는 말이 없었다. 이때 전화벨이 울렸다. 그 전화벨이 유우종을 구원한 셈이었다. 우선은 답변을 하지 않아도 되니까. 유우종이 수화기를 손끝으로 걷어올렸다. 여보세요? 그러자 전화를 건 상대 쪽에서 얼른 응답이 없었다. 3, 4초의 시간이 흘렀다. 그러다가 굵직한 사내에 바리톤 음성이 들려왔다. 유우종 선생, 당신은 살인을 했어요. 당신의 아내 노은미 씨를 살해했단 말이오. 유우종의 음성이 높아졌다. 당신 누군데 이따위 협박 전하여. 유우종 씨, 당신이 살인을 은폐시키려고 하면 할수록 당신은 구제받지 못할 것이오. 그런 말이나 듣고 있을 만큼 한가한 사람이 아니오. 유우종이 수화기를 거칠게 내려놓았다. 정운묵이 유우종의 일거수일투족을 지켜보고 있다가 물었다. 선생님한테 누가 협박을 했습니까? 정형사, 당신이 관계할 일 아니니까. 이제 돌아가시오. 아, 네. 좋습니다. 이 말만은 분명히 하고 가겠습니다. 선생님은 뭔가 숨기시는 게 있어요. 왜 모든 걸 저한테 말씀해 주시지 않는 거죠?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아무 할 얘기가 없소. 그럴까요? 제 느낌은 비교적 정확했는데 이번에는 빗나간 모양이군요. 정운묵이 일어났다. 이때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밖으로 나가려던 정운묵이 멈추어섰다. 혹시 사모님일지도 모르니까 받아보시죠. 유우종이 수화기를 들었다. 여보세요. 그러나 아까 그 사내의 바리톤 음성이 다시 나왔다. 유우종 씨, 당신은 부인 노은미 씨를 별장으로 유인해 살해했습니다. 제가 목격했으니 숨기려고 하지 마시오. 당신은 살인자요. 유우종이 이번에도 수화기를 집어던지듯 내려놓았다. 사내의 말이 마치 메아리처럼 그의 귀청을 뒤흔들고 있었다. 유우종 씨, 당신은 부인 노은미 씨를 별장으로 유인하여 살해했습니다.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가 도리질을 하며 귀를 감싸 안았다. 정운묵이 그런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선생님께서는 뭔가 숨기시는 게 있습니다. 진실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번엔 정운묵의 그 말이 환청으로 들려왔다. 이때 고양이가 방울 소리를 딸랑거리며 주방 쪽에서 걸어나왔다. 유우종의 막막에 뿌연 서리가 끼며 몸이 붕 떠오르는 듯한 착각에 사로잡힌 건 바로 이 순간이었다. 고양이가 계속 걸어왔다. 유우종이 일어섰다. 그러면서 뒤로 물러서기 시작했다. 고양이와 노은미의 모습이 겹쳐 보였다. 고양이가 노은미였고 노은미가 곧 고양이였다. 뒤로 물러나던 유우종이 벽에 부딪혔다. 그가 웅크리고 앉았다. 그의 두 눈 가득 공포가 어렸다. 그 공포가 천천히 어떤 번뜩임으로 바뀌고 있었다. 그것은 광인 특유의 광기 같은 것이었다. 그러더니 두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손으로 귀를 막는 것이었다. 그를 지켜보는 정은무기의 눈에도 어느 순간 별빛 같은 찬란함이 스쳤다. 이때 다시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다. 유우종은 여전히 두 다리 사이에 얼굴을 묻고 귀를 막은 자세로 있었다. 정은무기 망설이다가 소화기를 집어들었다. 고운 여자의 목소리가 전해져 왔다. 거기가 소설가 유우종 선생님 댁이죠. 그렇습니다만 선생님 좀 부탁드릴까요? 실례지만 누구라고 전해드릴까요? 저는 신경정신과 병원의 정신분석이에요. 김진희라는 사람이라고 하면 아실 거예요. 신경정신과 의사시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혹시 전화받으신 분이 유선생님이신가요? 지난 여름에 제 병원에 찾아오셨었잖아요. 저는 유선생님이 아닙니다. 아, 텔레비전 대담 프로에 선생님 출연하신 거 보고 안부 전화 드릴 생각이 났다고 좀 전해주세요. 네, 아무튼 잠깐만 기다려보세요. 정은무기 유우종에게로 다가갔다. 유선생님, 전화받아 보십시오. 유우종이 고개를 들었다. 그러나 전화받아보란 말을 알아듣지 못한 표정이었다. 그가 섬뜩할 정도로 씩 웃는 것이었다. 정은무기 주춤 뒤로 물러났다. 그리고 전화기 있는 곳으로 와서 수화기를 들었다. 저, 정신분석의라고 하셨죠? 네, 그렇습니다. 마침 전화를 잘 주셨습니다. 유선생님께서 좀 이상하십니다. 이상하시다니요? 정신이 이상이 아닌가 보여집니다. 뭐라고요? 지금 여기로 곧 좀 와주실 수 없을까요? 아, 알았습니다. 집에 위치를 얘기해준 다음 통화를 끝냈다. 김진희는 그로부터 한 시간 후에 앰뷸런스를 몰고 나타났다. 그녀가 현관으로 들어오며 말했다. 선생님이 이상하시다니 어떻게 된 일이죠? 다급한 생각에서 빨리 오느라고 앰뷸런스를 몰고 왔어요. 의사 선생님이 직접 보십시오. 정은무기 손가락으로 유우종을 가리켰다. 유우종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 입구의 벽 밑에 퍼질러 앉아있었다. 그의 초점이 잡히지 않은 눈으로부터 이따끔 발에 오는 빛은 광인 특유의 광기가 틀림없었다. 김진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고 말했다. 세상에, 이럴 수가. 이를테면 정신 이상이 되신 게 아닐까요? 그녀가 고개를 끄덕인 다음 말했다. 병원으로 모시고 가야겠어요. 운전대를 잡고 있는 그녀의 손에 검은 장갑이 끼어져 있었다. 그 검은 장갑과 대조를 이루는 흰색 블라우스를 청바지에 받쳐입고 브라운 계통의 재킷을 착용한 차림. 결코 값비싼 옷들을 입은 것도 아닌데 전체적으로 잘 어울려 보이는 건 빼어난 미모 탓일까. 옷독솥은 콧날 위에 얹혀있는 선글라스가 그녀의 커다란 눈동자를 가리고 있지만 않다면 그녀가 수술을 하지 않았는데도 쌍꺼풀이 생기며 유난히 긴 속눈썹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을 것이다. 정운묵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그런 그녀로부터 은은한 살래음이 풍겨오고 있음을 알았다. 향수를 뿌리는 것도 아닌데 남자로 하여금 그 내음을 한 번 맡기만 하면 취하게 만드는 그런 은은하고 향긋한 살래음을 선천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자. 그가 길게 담배연기를 내뿜었다. 그녀가 말했다. 정말 사람을 몰라본다는 말씀이죠? 그렇다니까 시간 지체할 거 없어. 당신 눈으로 직접 확인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지. 알았어요. 그녀가 클러치를 밟으며 기어를 변속시켰다. 그리고 액셀러레이터를 힘껏 밟았다. 강변도로를 따라 질주하던 차가 여의도로 접어들었을 때 그가 말했다. 저기 저쯤에서 차를 세워줘. 난 내릴 테니까. 그가 가리킨 지점에서 그녀가 차를 멈추었다. 차에서 내리기 전 정은무기 고개를 앞으로 내밀었다. 그녀가 앙탈하듯 말했다. 누가 봐요. 보긴 누가 본다 그래. 그의 입술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다. 그녀는 피하지 않았다. 아주 짧은 순간에 입맞춤 후 그가 차에서 내렸다. 그녀가 차를 스타트시키기 전에 속삭였다. 난 자기 없으면 이제 못살아요. 그건 나도 마찬가지야. 그녀는 곱게 웃어보인 다음 멀어져가기 시작했다. 원여대교를 건넌 차가 신촌 로터리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 거기 어디쯤에 있는 김진희 신경정신과 병원 앞에서 차가 멈추었다. 그녀가 김진희 박사의 진료실로 들어갔을 때 김진희가 반색을 하며 말했다. 어서 오세요. 노은미 씨. 좀 앉으실까요? 아니에요. 박사님. 우리 그 이부터 보고 싶어요. 아, 그러시겠어요. 그럼 제가 안내해드리죠. 김진희가 노은미를 유우종이 입원해 있는 입원실로 안내했다. 사람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을까? 앙상한 나뭇가지처럼 비쩍 마른 몸, 움푹 꺼진 두 눈, 그 눈으로부터 이따금 번뜩이며 바래오는 광기. 그 광기가 사라지면 마치 죽은 동태눈처럼 멍한 표정이 되며 초점이 잡히지 않는다. 노은미가 간절한 목소리를 꾸며서 말했다. 여보, 저예요. 저 알아보겠어요. 유우종이 히쭉 웃는가 싶더니 고개를 돌려 노은미를 외면했다. 소용없어요. 사람을 몰라보세요. 이럴 수는 없어요, 박사님. 우리 저희를 고쳐주세요. 진정하세요. 말씀은 제 방에 가서 나누시죠. 두 사람은 다시 김진희의 진료실로 돌아와 응접세트의 소파에 마주 앉는다. 노은미가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찍어내기 시작했다. 누구라도 속지 않을 수 없는 연기였다. 그래서 타고난 연기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다. 박사님, 우리 그이 병명이 뭐예요? 왜 저런 이상이 생긴 거죠? 아, 정신병의 종류는 다양합니다. 뇌조직 기능의 훼손에 의한 장애, 시민성 원인으로 혹은 명확한 신체의 원인 또는 뇌의 기질적인 변화 없이 나타나는 급작스러운 장애 등 급성 뇌장애로 뇌나 뇌막에 염증이 생겨서 오는 전자의 것이 있고요. 약물이나 알코올 중독에 의한 환각증, 선망증, 또 외상과 더불어오는 것, 순환장애, 경련성, 신진대사의 장애로 인한 것, 여러 가지를 꼽을 수 있겠죠. 후자에는 이른바 단순, 긴장, 망상 등으로 인해서 오는 정신분열증과 조울병, 퇴행성 우울증, 불안, 강박, 신경증 등이 포함이 됩니다. 아, 너무 어렵죠? 일단 선생님께서는 심한 정신분열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불만, 불평, 공포, 고민, 분노심, 적개심, 죄악감, 심적 갈등 등이 수시로 교체하고 있어요.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전기충격요법과 인슐린 혼수요법 등을 시도해봤지만 전혀 효과가 없네요. 이런 물리적 치료법 외에도 환자가 자기 자신의 심적 갈등의 기원, 그걸 잘못 처리한 방법 등에 대해서 자각하고 의식함으로써 해결 방법을 찾는 치료법도 생각해볼 수는 있지만 유 선생님은 현재 정신분열에다 기억상실까지 겹쳐있기 때문에 이런 정신료법은 시도조차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 그니까 영원히 정상을 회복할 수 없단 말이에요? 어, 네. 현재로는 좀 절망적입니다. 영원히 정상을 되찾지 못하게 됐는지도 모르지만 적어도 가까운 시일 내에 회복되는 게 불가능한 건 확실합니다. 저도 몹시 가슴이 아프군요. 노은미가 다시 솟구치는 눈물을 손수건으로 찍어냈다. 그러다 도저히 괴로워 못 참겠다는 듯 밖으로 뛰쳐나갔다. 정말 천연덕스러운 연기였다. 노은미가 그렇게 김진희의 진료실을 뛰쳐나간 얼마 후 국민은행 본점 현관문을 나서는 그녀의 손에 007 가방이 하나 들려있었다. 여전히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모습이다. 멋을 부리기 위해서라기보다 얼굴을 조금이라도 감추려는 직업적 피해의식에서 비롯된 습관이리라. 주차장 입구에 대기 중인 차에 올랐다. 정운묵이 운전대를 잡고 앉아있었다. 그녀가 007 가방을 열어 보였다. 만원권 지폐다발이 가방 가득 채워져 있었다. 만사 오케이예요? 정운묵이 만족한 웃음을 웃어보인 후 차를 출발시켰다. 차가 고속도로로 진입했을 때 정운묵이 말했다. 수사관을 가장해서 그를 괴롭힌 내연기가 그럴듯했던 모양이에요. 원래부터 좀 신경이 예민한 사람이에요. 곳곳에서 고양이가 출몰하고 수사관을 가장해서 진실을 말하라고 괴롭히고 살인한 걸 목격했다고 협박하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었던 거죠. 그렇지만 생각보다는 좀 빠른 기간에 파국이 왔어. 다음 단계에서 노은미를 살해한 혐의로 체포하겠다고 위협할 계획이었는데 그 계획은 실행해보지도 못했잖아요. 체포하겠다고 하면 그이가 자살할 거라고 예상했었죠? 자살보다는 그래도 정신 이상이 된 게 조금 덜 부담스러워요. 뭐 그래도 남편이었던 사람한테 미련이 좀 남아있는 모양이야. 아 그이가 없었다면 오늘의 노은미가 없잖아요. 말하자면 인생의 전기를 마련해준 은인이죠. 남편에 대한 애정이 없어진 지는 오래됐지만 은인이라는 걸 생각하면 배신했다는 게 조금은 괴로워요. 지나간 일은 잊기로 합시다. 네 그래요. 저한테는 운묵씨 밖에 없어요. 정운묵은 액셀러레이터를 더욱 세게 밟기 시작했다. 그 차가 멈춘 곳은 유우종 소유의 별장 앞이었다. 거실 안으로 들어섰을 때 그녀가 그의 가슴에 성급히 얼굴을 묻었다. 그러다가 그녀가 얼굴을 들어 고개를 뒤로 제키면서 까치발을 했다. 그가 위에서 찍듯이 그녀의 입술 위로 자신의 입술을 덮었다. 그가 그녀를 밀어내며 소파에 가서 앉았다. 그녀가 따라와서 옆으로 앉으며 말했다. 그런데 아무래도 잘 납득이 안 가는 게 있어요. 뭐죠? 그가 절 이곳으로 유인해서 죽일 거라는 사실을 어떻게 사전에 알았죠? 그것도 술이나 주스 같은데 약물을 타서 죽일 거라는 계획까지 말이에요. 운묵 씨가 시키는 대로 여기 와서 술 마시는 척만 했지. 실제 마시진 않았기 때문에 제가 무사했지만 그런 걸 어떻게 알고 저한테 시켰는지 그게 아무래도 궁금해요. 당신 남편이 오래전부터 도청장치를 통해서 우리 두 사람 사이를 감시했어. 어머 그래요? 그가 당신을 죽이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것도 무리는 아니야. 죽이 돼 총을 쏘거나 칼을 사용하거나 목을 조르는 방법 같은 걸 택할 타입은 아니잖아. 결코 우발적인 살인을 할 사람은 아니니까 술에다 약물을 타는 방법 같은 걸 택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할 수밖에. 예상이 그대로 적중했다는 거예요? 와 그럼 이 별장에서 절 죽이려 할 거라는 것도 예상이었어요? 당신 집 가정부 말에 의하면 당신한테 분명히 나라는 남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유 선생께서 그건 오해였다고 말했다더군. 자기가 부인을 증오하고 있다는 사실을 은폐시키기 위한 저의에서 그런 말을 했다고 볼 수 있지. 동시에 증오하지 않고 있는데 살해할 이유가 없다는 걸 알려주기 위한 보석이라고 판단할 수도 있겠지? 그리고 분명 여기서 두 사람이 만나기로 했는데 혼자 바람 쏘이러 간다고 말을 했다더군. 그 정도면 충분한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정은무기 다시 경어를 사용했다. 아니 은묵 씨가 언제 우리 집 가정부까지 설득을 해놓은 거예요? 돈으로 매수하거나 설득시킨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째서 그런 정보를 은묵 씨한테 알려준 거죠? 이때 가정부 권명희 여인이 주방 쪽에서 주스를 한 컵 쟁반에 받쳐들고 나왔다. 노은미의 눈이 휘둥그레지면서 물었다. 아줌마는 언제 여기 와 있었던 거예요? 권명희 이 말했다. 노은미 씨, 당신은 저희가 바로 내 남편이란 사실을 모르고 있었겠죠? 네? 이번에야말로 쇠뭉치로 후두부를 강타당한 듯한 세찬 충격이 노은미에게 찾아왔다. 노은미 씨, 당신 집에 내가 가정부로 들어갔고 당신하고 선생님 사이에 문제가 있다는 걸 간파한 다음 저희로 하여금 당신한테 의도적으로 접근하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죠. 아줌마 남편은 리비아에 가 있다고 했잖아요. 뭐, 말이야 그랬지만 실은 저희가 내 남편이라니까요. 이럴 수가... 그가 응접세트에 놓여있던 007 가방을 집어들었다. 이 돈은 고맙게 쓰겠소. 정은룩 씨, 난 당신을 믿고 모든 걸 꾸몄는데... 그가 귀청을 성냥으로 후비며 말했다. 그래서 여자가 바람피우면 못 쓰는 법입니다. 권여인이 주스잔을 노은미 앞으로 내려놓았다. 정은룩이 다시 말했다. 그 주스잔에 청산가리가 들어있을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마셔줘야 되겠어요. 그러면서 주머니에서 제크나이프를 꺼냈다. 채칵 소리와 더불어 나이프에 예리한 칼날이 펼쳐졌다. 이 칼을 맞는 것보다는 주스를 마시는 편이 좋겠죠. 정은룩이 일어났다. 노은미도 따라 일어났다. 정은룩이 혈관 출입문 쪽을 가로막고 섰다. 일촉즉발의 긴장이 엄습해오고 노은미의 심장이 마구 뛰기 시작했다. 그가 성큼 다가왔다. 시간이 없습니다. 칼을 막고 피 흘리며 죽는 것보다는 주스 쪽이 더 낫겠지만 뭐 선택은 자유입니다. 슬슬 셀 동안에 여유를 주죠. 하나 그녀의 눈에 공포가 어리고 있었다. 권명희 여인의 눈엔 차가운 서리빨이 일었다. 둘 그녀가 다급히 말했다. 그 돈 모두 드릴게요. 그리고 다른 사람한테 절대 얘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겠어요. 글쎄요. 난 사실 당신을 죽일 생각까지는 없는데 우리 아내가 원하는 일이 되나서 당신이 살아있는 한 나와 당신이 다시 바람을 피울 확률이 있다는 여자의 질투심이죠. 노은미와 권녀인의 시선이 허공에서 맞부딪혔다. 한쪽은 애원이고 한쪽은 질투의 이글거림이 불타고 있었다. 자 셋을 셉니다. 셋 바로 이때였다. 경찰 페트롤카의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더불어 그 차가 현관 밖에 와서 멈추는 소리가 들려온 것은 이어서 무장한 정복 차림의 순경과 사복 차림의 형사들이 들이닥쳤다. 바바리코트의 형사가 말했다. 정은무 칼을 버려라! 칼빈의 충구가 자신을 향해 겨누어지는 순간 모든 일이 수포로 돌아갔다는 걸 인정하며 정은무기 힘없이 칼을 내려놓았다. 재빨리 수갑이 채워졌다. 권명희 여인에게도 수갑이 채워졌다. 고개를 떨구고 오열을 토하기 시작한 노은미에게도 수갑이 채워졌다. 살인 예비의무 및 미수죄, 관명 사칭과 동행 사, 사기, 간통과 특별 범죄 가중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의거에 당신들을 체포한다. 정은무 할 말이 없는가? 없습니다. 다만 어떻게 우리들 범죄를 알고 여기까지 찾아오셨는지. 바바리코트의 사내가 창문을 열고 밖을 향해 손짓을 했다. 그러자 잠시 후 유우종이 안으로 들어왔다. 그의 뒤를 따라 정신분석의 김진희도 들어왔다. 유우종이 노은미에게 말했다. 당신 연기는 훌륭했어. 하지만 내 연기도 당신 못지않다는 걸 인정해야 할 거야. 노은미가 고개를 떨구며 말했다. 제가 살아있다는 걸 어떻게 아셨어요? 난 분명히 당신을 죽이지 않았어.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살아있어야 하는데 당신이 있어야 할 장소엔 당신 대신 고양이만 있더군. 그리고 그 고양이는 내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녔어. 사람이 죽어 고양이로 현신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지. 결국 나로 하여금 정신분열을 유발시키려는 게 아닌가 판단했지. 뭐 아님 자살이라도 해주든가. 그래서 잠시 정신이상자 행동을 했더니 이렇게 모든 미스터리의 진상이 밝혀진 거요. 바바리코트의 형사가 정복차림의 순경들에게 고갯짓을 했다. 그러자 그들이 정운묵과 권명희와 노은미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바바리코트의 형사가 유우종에게 말했다. 선생님에게도 살인예비의무죄죄가 해당되는데요. 이때 김진희가 끼어들었다. 형사님 유선생님이 연극을 했지만 그래서 정상인 걸로 알고 계시지만 유선생님께 약간의 이상이 있는 것도 사실이에요. 즉 이분은 제 환자예요. 아 뭐 늦게라도 경찰에 모든 걸 털어놓고 자수하신 점을 감안해서 불구속 입건으로 수사하겠습니다. 경찰에 소환이 있을 땐 언제든지 수사에 응해 주셔야 한다는 조건입니다. 알겠습니다. 김진희가 다시 말했다. 그럼 우린 지금 같이 안 가도 되죠? 네 마음대로 하십시오. 바바리코트의 형사가 밖으로 나갔다. 경찰의 페트롤카가 사이렌 소리를 내며 멀어져 갔다. 유우종이 담배에 불을 붙였다. 아 많이 잘못 살아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조와 회안이 뒤엉킨 유우종의 말에 김진희가 그의 옆으로 다가왔다. 악몽을 꾼 거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잊으세요. 쉽게 안 될 겁니다. 두 사람 사이에 침묵이 흘렀다. 그 침묵을 깨고 유우종이 말했다. 내가 정신이상자 흉내를 내는 그 순간에 공교롭게도 전화를 걸어주셨기 때문에 일이 빨리 해결됐군요. 네 궁금해서 안부 전화 드렸던 건데 그런 엄청난 의무에 빠져 계신 줄은 몰랐죠. 자신의 환자였던 사람들 모두에게 그렇게 가끔 안부 전화를 하십니까? 아니에요. 선생님이 첫 번째 예외였죠. 실은 임포텐스로 제 진료실 찾아왔던 환자로서도 선생님이 처음이었거든요. 처음 환자였기 때문에 최선을 다했는데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해서 그게 늘 마음에 걸리더군요. 하하 내가 전도양양한 여의사한테 자존심 상처를 주었군요. 여러 면에서 두루 신세를 줬는데 어떤 식으로 보상을 드려야 하는지요. 그녀가 그를 바라보았다. 그래 당신은 의사인 내 자존심에 상처를 주었어. 보상해 주겠다고? 그렇게 되묻는 듯한 표정이었다. 김진희가 침을 꼴깍 삼켰다. 선생님께서는 아직도 불능이신가요? 그가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끄덕인 다음 선생님이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 해주셨는 줄 압니다. 미안해하실 거 없습니다. 그녀가 일어났다. 그도 일어났다.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게 뭘 뜻하는지 모를 유우종은 아니었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지 하고 생각했다. 기적은 바로 그 순간 일어났다. 그럴 수 없다고 생각할수록 그 생각에 반기를 드는 내면의 소용돌이가 일기 시작했던 것이다. 가령 그것은 가뭄으로 말라붙었던 저수지에 집중포구가 쏟아지고 그래서 그 저수지에 재방이 무너지며 쏘아 갇혔던 물이 흘러내리는 것 같은 그런 현상이었다. 떨림과 전율의 기습을 받은 후 도저히 현기증을 감당할 수 없어 옆으로 쓰러지려는 그를 그녀가 잽싸게 부축하였다. 그것이 도화선이 되었다. 그가 그녀를 자신의 팔 안에 힘껏 가두었다. 그가 그녀를 번쩍 안아올렸다. 김진희의 동공이 크게 확대되고 있었다. 그녀는 반항을 하는 대신 그의 가슴으로 깊숙이 안겨들었다. 잔뜩 구름이 끼어있던 하늘에서 목화송이 같은 첫눈을 뿌리기 시작했다. 정형선생 1952년생입니다. 방송작가로 KBS ETV 추리극장을 오랫동안 썼던 분인데요. 제가 이 작품을 읽으려고 하다가 감기에 걸렸어요. 근데 살짝 증세가 있는데도 완전히 좋아진 다음에 읽고 싶었어요. 이 작품이 길었거든요. 아 그랬는데 감기가 다 났는데 비염 증세가 도저가지고 도무지 읽을 수는 없고 근데 쬐깍쬐깍 반납시간은 다가오고 이거는 제가 다니는 도서관에서 타 도서관에 의뢰를 해서 어렵게 어렵게 건너 건너온 책이라 도무지 연장을 할 수 없었거든요. 기한을. 그래서 여러분께 정말 실례지만 이렇게 코맥메이소리로 읽고야 말았습니다. 내일 아침 반납을 해야 해서 답이 없었고요. 그 외에 단편 한두 개는 포기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안자비의 이상한 결벽증인데요. 소설 속에 사실 마지막에 한 문장이 딱 더 있습니다. 근데 제가 흐름상 그 문장이 안 들어가야 이 소설이 더 폼날 것 같아서 끝에서 두 번째 문장 빼고 읽었는데요. 그게 뭐였는지 일단 읽어드릴게요. 가슴으로 깊숙이 안겨들었다. 잔뜩 구름이 끼어있던 하늘에서 눈이 내렸다. 이 사이에 들어가는 문장 그가 그녀를 방 안 침대 위에 갖다 내려놓았다. 네. 이 구절이 있었는데 이게 안 들어가는 게 이 작품을 전체적으로 업그레이드 시켜주지 않나 싶어서 임의로 빼버렸었다는 말씀드리고요. 사실 이렇게 사설이 긴 거는 이 코맹맹이 소리를 참고 끝까지 들어주신 분은 분명히 이 소설이 재밌었거나 안자비를 아껴주시는 분일 테니까 그런 얘기를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옛날 텔레비전 베스트 극장 같은 거 아니면 예전에 어떤 살짝 B급 감성의 추리 영화 한 편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저는 굉장히 재밌게 읽었었기 때문에 이렇게 무리해서 읽어드렸는데 어떠셨나 모르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1984년도에 묶여져 나왔던 행림 출판사의 한국 우수추리 단편 모음집 거기 있는 소설 8할에서 9할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앞으로 당분간은 또 해외명작 단편 추리 소설들 소개해드릴 것 같고요. 근데 이 비염이 제가 한번 도지면 오래가가지고 아 고민입니다. 더 자주 찾아뵙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해서 죄송하고요. 네 그래도 여기까지 함께 와주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